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마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좌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좌정해 주시겠습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만앙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을 천정궁에 모시고 천상과 지상세계가 함께 경축하는 가운데 제28회 애승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일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천일국가를 1절과 4절을 재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왕제 침착에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강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영광의 왕제 영광의 안금도 그의 은사여 사랑의 직회함도 그의 은사하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고이 그 말 부족함에 이 마음 고이 그 말 다음은 성초 점화의 시간입니다 문은숙 이사장님과 최연아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초에 점화하시겠습니다 성초에 점화하시겠습니다 성초에 점화하시겠습니다 성과 아멘 아멘 이제 천정관 흥지님을 비롯한 연계 계신 모든 참자녀분들께 경배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참자녀님과 손주님들께서는 나오셔서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참자녀님과 손주님들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자녀님과 손주님들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육계를 대표한 1세 2세 전체 축복과정들의 경배가 있겠습니다 경배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본양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의 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상관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규체적 천상 세계와 대상적 지상 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혁신화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기변해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한 생활을 통하여 신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성의학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법정으로 신인의 일체의 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 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삼사랑을 중심하고 성의학 시대입니다 다음은 보고기도의 순서입니다 보고기도는 문형진 세계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새로운 정기 인연을 열어시고 전정부모 지와 자녀 정착정체 일체 완료 천주 정착 천일국 만세 놀라운 휘어로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열려주신 참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이 당신 앞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거만함 안에 저희들은 참부모님의 피와 땀와 눈물에 지옥까지 가시는 노정을 잊어버렸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당신의 창조 목적 되시는 참사랑의 참대상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탕감 조건들을 승리하시고 아버지 그 비참한 피해 노정 때문에 저희 같은 죄인들이 당신 앞에 갈 수 있게 됐사옵나이다 절대로 저희의 자격이 아니오 절대로 저희들이 당신 앞에 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오 오직 참부모님의 그 신 사랑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의 길 때문에 저희들이 당신의 아들딸 됐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느님 온 만한 고문과 세상의 미움과 질투과 증오를 받으시고 사탄들 또 싸우시는 그 영웅과 같은 우리의 부모님의 노정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회개해야 되겠사옵나이다 그 피, 땀, 눈물의 노정을 가운데 직계 자녀들도 영계로 보내시고 나라들과 세계가 책임 못할 때에 소중한 참자녀님들, 큰형님들이 먼저 영계로 조건으로 가셔야 되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는 흥진영님, 효진영님, 영진영님과 모든 자녀들이 연계에 계신 자녀분들이 아버지 이 날에, 애승일 날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경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참부모님 때문에 존재되었고 저희들이 참부모님 때문에 새 생명 사랑과 혈통 받았고 저희들이 참부모님 때문에 영생, 중생 부활을 받을 수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은서, 은총 앞에 저희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사옵나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과 용서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당신을 쫓아가고 참부모님을 쫓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참부모님의 발걸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버지 그 많은 부족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이 보다 더 2011년에 더 큰 자녀로 더 큰 효자로 참부모님에게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자신 도취를 아버지 버리고 오직 아버지 죽는 자는 살게 되는 자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죽고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참부모님 먹만세와 당신의 영광이 가득 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아버지 우리 마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심판하시고 혼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더 새로운 심정을 받고 새로운 존재물 되고 참부모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 감사 드려올 때에 이 귀한 애승일에 당신의 사랑의 승리의 날을 기념하면서 큰 형님들도 오늘 이날 지켜주시고 참부모님과 함께 오늘 기쁨과 행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 드려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문영지 가정 이름으로 보호하려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천종관 흥지님을 비롯한 연계에 계신 모든 참 자녀분들께 께서 흠양하시는 시간입니다 흥숙님과 연하님께서 나오셔서 흠양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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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말씀 훈독은 최연아 세계평화여성연합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모님도 잘 자라서 잘 자리를 지켜나가고 고맙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신중으로 동참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도복이 찾아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1986년 1월 3일에 거연된 애승일 기념식에서 주신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횟수로 3회째를 맞는 애승일입니다. 여러분이 애승일이라는 그 말을 이해하기 쉽겠지만 이 애승일이 인류사회 혹은 하나님의 섭리사에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것은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애승일은 섭리사 또는 역사노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날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더라도 또 영계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추진시켰다 하더라도 지상과 천상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애승일이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세계의 문제나 영계의 문제, 섭리적인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류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을 했더라면 완성한 그 자리에서 사랑의 이상이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은 인간들이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히 완성되는 동시에 하나님도 이 사랑을 중심 삼고 창조 이상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사랑을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반드시 상대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자극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인간 때문에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상이 되는 하나의 영원한 실존자로서 영원한 실체로서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인간과 하나님이 공이 완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이건 운명적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 삼고 운명적 완성점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살게 될 때 인간 세계에서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청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내 눈앞에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나 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해원 성사했다. 만민망국에 대한 한이 풀렸다고 하며 기쁨의 눈물을 내 앞에 보여준다면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나온 겁니다. 감옥에서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흥진군이 가서 승화식 할 때까지 눈물 한 번 안 흘렸어요. 피가 튀어나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천사람 만사람의 아들을 바쳐가지고 하늘에 한을 풀 수 있다면 자식이 죽는 자리에 있어 하늘에 동정을 바라는 눈물을 나는 못 흘려요. 죽으면 죽었지 못 흘려요. 그러나 가고 난 다음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만 말이에요. 승화식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서 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모든 사탄변의 것을 정리하고 통일식으로부터 탕감적인 조건을 안 세웠으면 흥진이는 비참한 죽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감정하러 갔어요. 내가 가보니 길이 언덕길로 되어 있는데 트럭이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차가 삥 돌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직선으로 선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길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는 바른 쪽으로 달려갔었는데 흥진이는 왼쪽에서 운전했다고요. 운전하는 사람은 자율신경의 자동적인 반응에 의해 가지고 운전대를 자기가 안전한 쪽으로 꺾는 것이 원칙인데 반대더라 이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그렇게 꺾었느냐 가다가 반대로 꺾어서 정면적으로 들이쳤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흥진이가 누굴 사랑했느냐 하면 진보기하고 진길이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참 사랑했다고요. 밤에도 공부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냉장고에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같이 먹겠다 하고 그렇게 사랑한 거라고요. 아버지 없으니 내가 사랑해야 된다 했다고요. 참 동생과 같이 사랑했어요. 결국은 의식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꺾은 거라고요. 그것은 징길이 진보기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살 박살 날 것이 자기들인데 흥진님이 대신 옥살 박살 났다는 거예요. 내 그걸 보고 참 감사했다고요. 잘 갔다 잘 갔다 한 거예요. 그 차는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의식적으로 꺾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섭리사적으로 볼 때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 삼고 사탄이 갈고리로 거둬채려고 하던 전부를 탕감하고 간 겁니다. 지금 애승일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계해간 모든 영들 중에서 지상에서 참부모의 혈통적 인연을 통해서 태어나 가지고 간 삶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희진군이 갔지만 그때는 세계적 시대가 아니라 국가적 시대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적 시대예요. 세계적 시대를 넘어야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의 세계적 시대가 완전히 묶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게 될 때 그러한 심정적 기반에서 연계해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 못 갔다는 겁니다. 흥진군은 심정적 지상 기반에서 복중에서 태어나 가지고 아버님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염려한 사람이라고요. 아버님 앞에 만약에 원흉이 나타나 가지고 총을 쏜다면 자기가 그 총탄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이스트가든에서 축복가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훈연시킨 거예요. 경호원들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밤에 축복가정들을 사방에 배치해 가지고 비밀리에 습격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경호원이 진짜 경호원 노름을 하느냐 하는 걸 시험하는 노름까지 하면서 선생님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 거예요. 시카고 과학자대회 같은 데에는 경호원과 더불어 밤잠을 안 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경호원은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심정적 기준과 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총탄 맞아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도망간다고 본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한 정신적 훈련을 축복가정들 앞에 친히 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이거예요. 통일가에 있어서 국가가 잘못하고 통일교회가 잘못하고 전체 축복받은 가정들이 잘못하고 축복받은 자녀들이 잘못한 이 모든 죄를 누가 탕감해요.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한꺼번에 다 해도 그 도수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대는 선생님의 가정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기 위한 제물로써 내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흥진군이 그러한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벌써 죽기 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틀림없이 간다고 통고를 했지만 그 통고대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처리를 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죽을 운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영적 통일식을 해야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잘못한 역사적인 한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고 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더라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연결 가더라도 재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림한 예수님의 입장에 서야만 됩니다. 가정 이상을 지상에 남기고 가야만 된다 이겁니다. 가정 이상을 찾아올 예수님의 그 기준을 지상의 탕감 조건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간 지 40일 후에 성신이 온 거와 마찬가지로 흥진군에게도 40일 이내에 실체 결혼식을 해주었던 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흥진군이 전하라 가도 자기 상대가 지상에 남아 있으니 사랑 이상을 중심 삼고 완전히 상관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왕래한다는 겁니다. 참부모의 사랑권을 중심 삼고 결정적 부부 소유 결정기지가 되어 있으니 흥진군은 영계에 가서도 지상에 마음대로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 관계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 서느냐 흥진군은 참부모의 둘째 아들로 갔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왔던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게 된다면 실체적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흥진군입니다. 흥진군이 참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 가지고 영계에 가는 데는 상대 이상을 갖추고 하나님의 직계 아들 가운데서 영계에 들어가기는 첫 번째에요. 세계적 기준에서 국가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기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흥진군과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게 되면 흥진군은 아벨이고 예수님은 가인입니다. 아벨 되는 흥진군이 나중에 왔지만 장자와 같이 모시고 참부모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영계에서 풀어져야 지상에서 풀리는 겁니다. 원리는 하나인데 어디서 통일되느냐 지상에서 통일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연계가 있지만 사랑의 심정적 소유 기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상 세계에 오려야 단지 올 수 있다면 사랑을 중심 삼은 영적 소유 기반이 되어 있는 성신 기반과 하나 된 그 기반을 통해서 왕래하지 그 외에 실체 권세계하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 권, 하나님의 사랑 소유를 위한 결정 기반을 누구로부터 연결시킬 수 있었느냐 흥진군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탕감적 조건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실체적 사랑의 소유권을 통과했다는 조건의 자격을 부여받아 가지고 재림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승일이 뭐냐 영계와 육계가 지금까지 사랑을 중심 삼고 연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망권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전부 다 사탄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전통을 세웠기 때문에 지상 세계에서 참부모와 관계된 죽음은 사탄이 마음대로 끌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늘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끌려갔다가 여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재림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애승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상 세계에서부터 천상 세계로 직행할 수 있는 천국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흥진군과 예수님을 중심 삼아 가지고 심정적 일치권을 참부모를 향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이 흥진군과 훈승령을 통해 가지고 사랑으로 일치되게 되면 전부 다 소유물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 지점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부터 천상 세계로 직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고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이 일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권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을 개문하기 위해서는 흥진이가 죽었더라도 울고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일간을 중심 삼고 부활하던 그 기간을 중심 삼아 가지고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노름이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아들의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주체성을 지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러한 주체성 기반이 있으니 이제 관계되어 있는 이 기준은 부모님과 연관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하늘과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120문도가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흥진군이 40여일 만에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상에 실제로 임한 것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에 있는 모든 120개국의 성군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간 성군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재림할 수 있는 겁니다. 흥진군은 누구냐 사랑의 왕입니다. 예수님과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삼고 그때의 왕권을 중심삼았던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을 가인과 같은 입장에서 데리고 재림하는 겁니다.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연계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지상 120개 국가를 120문도가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의 왕권을 가진 가인적 왕권을 중심삼고 심정적 일치권으로 연결하여 지상 재림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나라에 살아있는 대통령을 모든 영인들이 와 가지고 협조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를 중심삼고 선한 왕을 중심삼고 모시던 그 시대 그 나라의 선한 백성들을 합하여 지금 주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참 부모의 사랑권에 연결시키는 운동이 벌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탕감의 의미에서 흥진군이 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흥진군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너 결혼해줄 것을 연구하고 양자까지 다 택해줄게 아버지는 약속을 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손목을 붙들고 약속의 조건을 세워준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는 양자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너를 결혼시켜줄 것이고 너에게 양자를 택해줘서 내 계대를 지상에 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젠 내 갈 길 천상세계의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해방의 공약을 세워놓고 보냈어요. 죽는 아들에 대한 정리를 생각할 수 없었던 선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것을 한 흥진군은 위대한 아버지라고 고마우신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인연이요.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몇 백배 감사해야 할 빚을 짊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갈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죽어보니 고맙단 얘기에요. 내가 죽어보니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모시고 죽은 길 고통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더라도 나 이런 건 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혜택의 천상세계가 전개된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천년만년 사연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결정지가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싸워가야 돼요. 선생님을 봐서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요. 선생님을 몰랐으면 낙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난 하루도 낙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흥진군 대신 효성할 길이 여러분에게 남았습니다. 부모님을 보호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의 소유 판도권 내에 연결될 자연적 사랑의 상속적 소유권이 임재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천리원정 멀고 멀었던 이 복귀의 사연의 길을 철부지한 어린 것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러움을 느끼면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통곡스러운 사연을 이 땅 위에 인간 세계에서는 그는 누구도 몰랐고 그와 같은 사연을 놓고 생사를 결정지어 한가리 싸움을 한 사람은 당신의 눈앞에는 어른거리지도 않았다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자식이 뜻을 알고 난 그날부터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고서 싸울 수 있고 미쳐서 이 길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여력과 건강과 그러한 신념과 자신을 부여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추가된 그 부위에 은사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망한 낙인을 받지 않고 승자의 인을 남겨 만세의 취향의 등대가 생겨날 수 있었던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만사에는 당신의 사랑과 은사밖에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여기 철부지한 이 여린 이세들 앞에 그냥 그대로 순한필 없이 전수하고 싶은 것이 제 분심이지만 아직까지 나라가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하였고 세계가 그 자리에 미치기까지에는 1988년까지의 3년 노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후에 있는 정성과 함성을 지녀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할 최후의 순간이 목적에 있어 오니 패자의 낙인을 각자 가는 길에 남기지 않고 승자의 길을 남기기 위해서 이 스승이 걸어간 역사적인 길을 제삼 느끼게 하옵소서 또 스승의 가정에 이루어졌던 흥진군과 수많은 형제들이 먼저 탕감의 재물로써 이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갔던 은덕을 생각하게 되옵니다. 그가 부모들을 위해서 효성하고 싶었던 모든 그 이유들이 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대신 동서사방에 있어서 울탈이 되어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축복의 이세가 된다 할 때에는 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강곡히 부탁한 말들이 심판의 조건이 되지 말고 찬양과 영광의 조건으로 이들의 생의 노정에 고통을 바라면서 찬 부모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아려성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최연아님께 감사 박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립하시어 참부모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더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양양 조용히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으세요 양양 동일교회 기도하더니 기도네요 하나 있어요 엄마 부모님이 하나 되어야 될 때가 많고 이루는 시작과 과중도 끝도 하나의 원칙을 안팎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미용산에 있어서 통일교회 본부를 지을 때에 선생님의 기도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을 오늘의 새로운 천상지상세계의 축구를 세워가지고 천천시대와 후천시대가 갈라됐던 것이 후천시대 천천시대가 하루로 출발할 수 있는 저녁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3단계 기준이 양록과 음룩이 역사적인 걸 다 만나줄 수는 없으고 상대도 없는 대상도 없는 그 세계에 하루를 죽고 살고 두세계의 축하리 양력이 없으든 없는 천력을 중심삼은 기력의 나를 가졌다는 놀라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역사의 표상적 대신 물건들이 하나님을 산 것으로 모습일 수 있는 그 내용을 밝혀준 것이 통일교의 본부와 하나의 주권만성에 재출발할수되 서울을 기도한 내용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가지고 그 환과 그 품의 가운데서 해가 또 따지고 밤과 낮에 1년 10년 전론의 역사가 같은 공식에 대해서 돌아가며 돌아가며 돌고 돌고 또 돌았다 돌아와서 또 밤으로 돌고 낮으로 돌고 구정으로 완전히 한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느 표면이 상중하 한 행로와 한 환경의 여건을 끼워 가져가지고 같은 공식 천리의 행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없는 세계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의 선천시대의 후선대 영계에 재립했어서 영계가 문침을 앓은 지상이 문침이 돼가지고 까꿀 예비로 셌던 사람이 자고 자던 사람이 일으셔서 하나님과를 갈라든 것을 같이 살 수 있는 사하시 당철 360억만세의 날날과 시간 공간이 하나로 정착해야 될 시점의 나를 이 시간 바로 이 초점의 이 시간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은 교제는 효도 예비원의 아버지입니다 생각해봐요 효도 예비원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훈동 시간에는 천지 부모 천지 안식권 하고 절대 성 이러면 아버지의 정자의 여행길 정자가 지금까지 착지 못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서 잊어버릴 정도로 그 자리는 잊어버릴 정도로 창지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은 무엇이냐 하면 어머님의 생명적 출발의 기원이 난다 이것이 갈라진 것이 어느 한 때에 하나가 될 것이 제4에 넘어가서는 이 3수가 일체되었으면 논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응해야 되죠 그래서 최종률의 모든 섬리적 중요한 것을 이제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는 뭘 하냐면 야목해봐요 야목해 야목해지고 침략해지고 침략해지고 가르치는 모든 뇌적이 야목교에서 수련한대요 거기에 산야와 산이나 들이나 산을 보나 덜을 보나 그 다음은 흥을 보나 이것이 에돈동산의 하나님의 창조가 바라보던 그 포너류가 당 빛에 가기 때문에 야목을 중심삼고 선생님도 저육을 빌어서 털저의 제1차 수련회 2차 수련회까지 마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내 같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털저가 없어지느냐 도의적인 기지로 천류와 인륜과 하늘이 갈라지느냐 하는 그런 와중에 책임을 진 참부의 이름이 정착하느냐 무다며 그런 심각하고 숨가쁜 수련의 진료를 보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못해 할 것은 야목의 수련 1차 2차 수련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돌교의 조상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와 천사실을 대신한 심정적 내용을 지냈지만 정착 못치게 쓴 미래를 향하여 가해야 할 출발의 그 기지가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서부터 야목을 창으로 하여야 할 텐데 그 야목은 떠났던 길은 어디 천화궁이 어디냐 천화궁을 해봐요 천화궁이 어디예요 어디야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의 한지금까지 이름난 밤낮이 없는 유명한 곳인데 라스베가스의 그 아벨적인 기반이 무엇이냐면 라스베가스를 둘러싸고 있는 산하중심 거기에 중심 점자 목을 주르고 있는 곳이 모이는 후보댐이에요 그걸 설명할 기회인데 여러분이 후보댐 중심 삼아가지고 거기는 산과 들이 모래밭과 돌밭입니다 나무와 하나님의 짓던 나무와 번호니 불이나 나무가 없습니다 물과 모래상 모래밭 거기에 이끼와 같은 이끼는 하나님이 창작하시는데 그의 전부 다 동물로 쓴 프랑커토 스무더 프랑커토가 바다 밑에서 공기 밑에서 호흡해가 돼가지고 도로에 포스코같이 차는 건 뭐이라고 어저께 내가 여기 입었던 그것이 그 보당 둘이 뭐이라고 옷에 입었던 보당 둘 단추 단추 그게 뭐이라고 한복에 호박 산호 산호야 산 산호 해봐요 산호 산째 호부 조울허째가 있나 혀도허째가 있나 호 호 호도 좋아 조울허 혀도요 호효 쌍이 되는 거 가인 나벨 될 수 없어요 호효 해봐요 하야호효 호효 호효 후효 토 해버려요 호my 호의 호흨 호 호 호 호 호 매개월 동안 참고 이런 이야기를 전부다 창조 이것을 가르쳐 할 때 누구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창조 원리가 세상의 나라에도 창조 원리를 모르고 종교도 몰라. 어떤 종교도 몰라. 이스라엘에도 창조 원리를 몰라. 가인과 아벨도 창조 원리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주인 될 수 있는 한 분밖에 하나님도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때문에 밤낮에 완성의 자리를 가야 할 기록을 낸 게 있지 가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라지죠.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사가리아의 가정을 중심 쌓고 이수가 찾아간 마리아가 찾아간 애기를 낳은 모든 자들 이수의 가정의 깃들과 이수의 아버지가 이수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음 모릅니다. 그걸 누가 밝혔어? 아는 사람? 문 영묘에 박혀서 이름이 문재우에 그때는 영묘입니다. 영묘체로서 설립 아래 다룰을 해요. 설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가지는 십수 하나에 홀로여서는 하나 셋 다섯 일곱 아홉 가이에 같은 자리에 연결시킬 수 있지만 둘이 없어 둘 둘 넷 넷 여덟 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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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영계에서 들어가서 연계는 말이 그때 없었습니다. 사탄이 있었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신혼을 뭐라 쓸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나라가 있고 왕이 있을 수 내의 소례가 없어 그럴 때 그때는 선지스러워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그러면 45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것은 줄 수 있어 사방을 340에서 360도가 되지만 X는 와 이걸 좀 부정하고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은 천정원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학교 대학 교수님은 어떻게든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세상의 발표는 뭐이냐 십자예요 수평미소 십자가 이수가 십자가에서 세 가지로 활동하고 날라대일수여 누르고 죽었다 사는 사실은 불이 될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 어디가 필요해지고느냐 위가 필요해 아래가 필요해 좌가 필요해 우가 필요해 중심 기둥과 좀더 높은 데와 바닥에 뿌리 될 수 있는 데와 한 아래 이 순을 받을 수 있는 사방의 관계의 초점을 다 잃어버리고 다 그쳐버렸습니다 여기 얼굴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것도 올라가면 이 하나의 초점은 십자예요 이것도 올라가서 십자에서 이 종적 십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 왼손 앵 처음으로 노인하면 십자입니다 십자가 왜 중심이 되냐 동서나 그 사방에 있어서 동쪽의 끝이나 서쪽의 동서의 끝이나 남북의 끝이 같아 끝을 보면 끝도 좀 다 십자예요 동쪽도 십자예요 서쪽도 십자예요 남쪽도 십자 네 동쪽 닮지 않습니다 180도 닮아 때면 이렇게 하나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례를 집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법이 없어 그 남자 여자가 후하 후하 등에 업히든가 배떼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배떼기둥끼리 둥둥끼리 하나도 영원히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몰라요 오늘 말씀하니 하려면 저보다 뭐 하루 전 한 달 계산할 수 있는 원리에 없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간단한 것은 열십제 아느냐 열십제는 몰라도 뭐라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열십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것은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배꼽을 지내가지고 여자도 음부의 앞동산은 두드러진 거 알아요 거기서 오전이 나옵니다 그의 뒤에는 뭐라는 거야 남자는 오전 나는 대신 홍문이가 있는데 여자는 오전 나는 데 바닥에 가져가지고 무엇이 이게 진부짓통이야 미로에요 미로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 산두에는 미국 내 우와 위에 아래가 전부에 돌려붙어서 구름이 없습니다 그 산놈에는 뭐에 동쪽 섰던 남북이 전부 다 달려붙었지 달려붙었던 것이 13살 14살이 되게 된다면 여자의 조화가 부러지는데 13살만 되게 되면 여자의 눈은 어머니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왜 어 내 몸뚱이가 바람뼈까지 떼는데 여기에 뭐이냐면 남자의 가슴은 발이 발이 두 마리가 붙었는데 여자의 가슴에는 울타리 가슴이 나 이 엄마는 그만두라 그래 네 앉아서 앉아서 앉을게요 누가 내가 가만히 요마리 벗고 난데 내가 가라 할 때 가지 가라 할 때 안 갔다가는 영영니벌이 누가 가 갔다고 했나 남자가 했나 하나님이 했나 여자가 갔다 오면 여자만으로서의 모든 것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아버지와 장자를 중심삼고 상대되면 여자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없어드린 거에요 함부로 이런 거 가게 해주세요 허락 맡은 데 보니 갔다 오 남대로 올 때에는 왜 또 불러요 말할 수 없습니다 가라하에서는 가보내면 오라 하든 누워라 하든 니키오라 하든 그런 말들이여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없든 절대 복종이란 말을 모르는 여자는 쫓겨납니다 아니라는 사람 손 들고 말해봐 나한테 이게 나 이런 깊은 글짓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문이 옹명 이어가 되어있어요 용죄는 서울립안에 탈을 하는데 거기에 멈기죄가 있습니다 멈기꽃이 는 이것의 중심삼고 둘러사야되요 열한 열사바를 둘러사야만 지구성도 평면에 새게 될 때에 어느 표면에 불평할 수 내 자리에 내 자리에 내 자리에 어느한테 대신해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고 반대할 수 없고 안 맞출 수 없는 자리는 알기 때문에 영혼을 주고 하나 앉아가든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만하면 대충 신발을 강현실 당신의 남편 이름이 누구고 몇 년 몇 월을 출생에 일어서서 얘기해봐요 알아봐요 빨리 어머니 가고 싶던데 다리가 아프대 이게 제일 귀엽니다 빨리 거기서 크게 크게 거기에 뭐 도둑놈 어그스틴이야 나쁜놈 어그스틴이야 좋은놈 어그스틴이야 어그스틴은 354년 아이고 선한 어그스틴이야 악한 어그스틴이라고 말하잖아 성어그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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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스틴 어그스틴 어떻게 되면 공좌 뭐 석가문이 이거 다 둘째 번 하나 둘 다섯 번짼데 왕처가 오고 이것은 엄지손가락이고 이것은 새끼손가락 하나 되는 데는 이렇게 하나 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부자공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에 맞춰봐요 해보라고 이씨한 것더라 이거 하나 되어서면 이거 자연이 하나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면 이놈이 왜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봐도 깎고라도 여기에 손이 와 가지고 내가 대라고 하면 이놈들이 됩니다 대라 됩니다 이것도 되고 상대 다 됩니다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엇갈리니 이 손을 오바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해봐요 그만하면 잘게요 자 남편은 왜 라고?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 출생은 어디고 믿는 저고 축복은 결혼은 언제 했는지 밝혀봐요 해보라고 이씨한 은하 주 354년 354년 11월 13일 생입니다 14야 13일이야 13일 4일? 3, 3요 3, 4 3 되면 곤란해 4, 4년 13일은 맞습니다 그게 맞나 맞춰보라고 그래가지고 맞춰보라고요? 박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화음이요 화음 화음 여러분 화음이 이렇게 하면 차름이야 이것은 해치는 것이요 화음이야 개토레미와 소라시대에 치름가져가지고 불어나갑니다 삼수하고 육수칠수산 이런 기어가 붙어요 그거 없으면 일곱시가 쫄릉받을 해서 다 헤쳐집니다 칠수를 맞췄지만 한국은 어수 어수가 항상 이제 어수가 뭐인가? 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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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시 6시 우야? 후야? 네? 후 아니면 우울해요 근심의 죄입니다 저울의 죄가 있든가 우승을 하는 우죄 아니면 근심의 죄 근심이나 운한 높과 높은의 모든 갈래길에 경계성이 되어 있는 말죄를 우울어주면 근심의 죄 우아 우승을 우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 후 후 후 볼륨이 후 돌리나봐요 아침에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겨루해 나 말이 없습니다 후 후 후 밤에 하나님은 위에 있어야 되고 낮에 하나님은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프라노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뭐 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소리를 왕왕 여자는 엥 엥 엥 엥 엥 남자 소리는 죽으러는 파적이 되고 물결도 높은 요가 아니라 여자는 여기서 작은데 엥 엥 엥 엥 엥 싸움이야 그 세 여자들은 여사스러운 여자입니다 조호째는 여자변에 남자를 했지 남자변에 여자를 왜 안 했어? 묻게 되면 문청재에 물어보면 바른 답이 나온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창조 권리를 몰라 창조를 모르니 타락이니 타락이니 땅간보도 매우 떼는 것도 모르냐 없어서 어떻게 평화가 평화가 뭐야? 평화가 한다로 가는 거예요 물결을 지신 것이 산도에다가 내리겠다가 사방에 둥글둥글 소융돌이 채가지고 물축기를 중저시작과 끝까지 갑니다 없어졌으면 그것이 모래를 파쇄하여 흘려가지고 먼지로부터 공중을 뒀다가 산을 맺고 별의별 여사스러운 말이 다 맺는다. 혼자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모르는 남자는 없어집니다. 여자가 남자를 모르는 없어져요. 이 소질렘은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사방으로 소용들인 땅의 형태에 따라 소용들이 자체가 그것이 여러가지 꽃만으로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흐름길은 여자가 하니 깊은 데 따라 소용들이거든요. 지중해의 소용들이는 하와이의 소용들이가 연결됩니다. 그거 이해 돼요? 거기서 설마 한창 걸릴 텐데 그만하고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들이니까 가앉게 허락해줘요. 조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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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치원은 조치원. 조치는 무슨 조치야? 나라조치야. 나라조치. 나라조치는 달아날 뒤에 문지겨드 깨게 조치입니다. 초소가 초소를 억지에 놓고 도망가는 것이 조치야. 조치. 조치. 조정승은 네 놈의 자식 어디 갔나? 조정호 어디 갔나? 하나는 이건 북쪽이와 이건 남쪽 북쪽이예요. 오박겠구만. 가치가 붙들어봐. 너하고 조정호 저... 정호 씨? 정승은 형제야. 부자지 관계야. 뭐야? 너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그거 진짜 엄마야. 너 다리 아래서 지혜보다 길러진 놈한테 모르죠. 아빠한테 모르죠. 나아줬는데 봤어? 샹커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모한테 별의말이 여사스런들이 많은데 참부모를 몰랐어. 참부모한 사람 손 들어보라. 자식아. 모가지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손목도 손그릇도 없다는 거야. 몰라십니까? 무명절벽강산. 모래알만 또 모르고. 시간 많이 가니까 나도 배가 고파우니까 빨리 그만 그렇게 밥을 와 안겠다 줘요. 언제든지 부모님과 같이 오야 저기 오야마다 갖고 왔구만. 오야마다? 그러면 오야마다 두 다음엔 누구야? 그 다음엔 또 누구야? 카미야. 그게 뭐야? 뭐지? 너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 두 살 가운데 외놈하고 오야마다고 카미야마가 안고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도 형제고 형제야. 그 옆에 여자는 뭐야? 부채길이야? 네. 또 그 다음엔 넌 부채길이야? 네. 저도. 부채길이야. 또 저쪽 뒤도 부채길이야? 카미야마 부채길이야. 다 모였다. 내가 씨림판 만들면 누가 1등 할지? 씨림할 줄도 몰라. 일본 씨림 할 거야? 한국 씨림 할 거야? 산뜻길길에 배지게, 궁두이 배지게, 낫. 뭐 운동법은 모르잖아. 너는 뭐야? 너 섹시야? 또 너도 섹시야? 얘가, 얘가 요즘 유명하지? 저쪽은 또 뭐야? 왜 왼쪽에 가있어? 북쪽 부부가 있구만. 또 그쪽은 뭐이야? 너 쬐끼난 사람 부부지? 뉴욕에서 쬐끼난 사람 부부지? 충청도 사람이지? 부산에서 충청도 쬐끼낫어. 그 대면 또 누구야? 좀 더 쌍쌍이 다 앉았네. 나 우리 엄마는 어디 도망가는데. 엄마 없으면 말을 못 할 텐데. 말 들어줘서 너들은 싫어. 엄마는 딴 데 가자. 그거 안 되지.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이 뜻을 읽을 때까지는 같이 도와주시지만 신랑 있는 몸질로서는 새끼는 칠 수 없어. 그것이 꽉 젖어졌습니다. 왜? 할머니도 제이림주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이림주로 오는 것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내가 구름 타고 온다고 했다고. 할머니도 공중바라보면서 영감 떠나가가지고 옆에 내가 미국의 미신장사의 기계를 베어가지고 반대로 이 의자가 와 소위한 게 미신이야. 미신. 바느질하는 데 제일 최고의 제품을 혼자 아시아에서 주인 내가 팔기 시작했어. 이런 역사를 내가 왜? 연기에서 다 가르쳐주니까 틀림이 나도 맞춰보니까 맞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나 거짓말 안 해요. 알싸? 뭘싸? 저기 뒤에 있는 남아닌 놈하고 할머니하고 전부 다 선자주 당석첨부 다 5대에 앉아가지고 둘이 선잡고 지금은 신나서 선생님 말을 듣고 있지만 조금만 지내고 할아버지가 졸든가 애지가 배가 고파 졸든가 그런 일이 먹으면 이 집회는 불합격해집니다. 하나 안 돼 있어. 여기는 눈을 불을 뜨고 들으려고 하면 저기는 졸고 있어. 할아버지도 졸고 있고 선자주 그 가운데는 까닭없이 밥만 먹고 밥 생각만 해놓은 것처럼 팝 팝 밥볼러 갔다 합니다. 그 선생님 말이 청폐라 한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일생 나면서부터 동네에도 내놨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해봤더랬대요. 저는 일주일 동안은 사갈 동안 눈이었기 때문에 눈 보자고 눈 보자고 어머니도 부끄러워하자가지고 눈이 안 볼 때면 눈이 올렸다가 안 보게 되면 내가 쫓겨나다 문중에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걸 눈도 패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알이 지니까 젖을 먹더니 눈을 떴더라고 햇파리는 왔어 말이야 햇파리 운동하자 그럼 거기에도 코도 따라가고 올라가서 눈은 위로 내려가고 이쪽은 따라다니고 밥이 밥이 대장이야 막 이런 날 모르겠다 자 우리 선생님 말 듣고 싶어 나도 배고픈데 배고픈데면 밥이 없거든요 지진을 못 갔나 돼지고기를 못 갔나 소자받아 돼지야만 닭자받아 먹겠나 없으면 어떻게 돼 배불러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시금치 이러면 대통령의 미이장이 되고 나라의 군수가 되고 저보다 여러 독 가운데 도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낳아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누구든 다 원하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오둥둥 내 사랑이 사랑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고 지극히 높다 한국은 오둥둥 사랑이야 야목 아니야 하나님 보죠 야목이 든 동네 사람 그 교회 곁에서 지켜서 산 도전 다 도망갔어요 지금 가보니까 옛날에 교회 쓰러지고 교회를 지키는 방은인데 다 뭐 구데기가 쓴 거 그 뭐야 무슨 저 저 저 뭐야 개미 같은 벌레 뭐이 바퀴 바퀴라는 거지 박에 돌아다니는 귀 귀찮다는 거예요 바퀴 그게 어디갔던 뭐 하나 둘 셋 나오고 어디 줄어도 떨어지고 가서 저거는 작은 베개를 봐도 전부 다 거기서 쉬시고 나오는데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암호라고라면서 삑 물게 되면 골마 자 그런 얘기 노리고 오야마다와 노리고 노리고 세계적으로 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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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가 소통 아시아에 륙고 국회의 의도 안전을 고통 시켜서 야 그리 륙고 세계적으로 統一の世界のリンゴ、界隈やつ、みんな解散さ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 乗り子は何でも乗って喜びできぬ乗り子だ。 親子を自分の旦那さんとしてはびりながら生活したことがあるの。 率直に答えて。 あい! 韓国で分配を受けたのは、ヤモクです。 ヤモクのサスタンに、 二十万人のサンゼができると思うけど、 わぁ! 二百万人のサンゼが、 私は二十万人で二百万人のサンゼが、 私は二百万人のサンゼが、 山本を買って、 山本を買って、 今は今、 ラスペーディッパンを買って、 二十万人、百万人以上、 千万人のサンゼが、 千万人はないと、 イアモクが上げて、 子どものサンゼが、 サンゼを持って、 私たちは、 私たちのサンゼが、 私たちのサンゼが、 私たち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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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언인데 명언이 데려와서 오빠만 데려오라고 해야 되는데 명언이야? 무슨 원이든가? 무슨 어떤 문제야? 밝은 명체야 그럼 명언인가? 명언의 이름은 또 뭐야? 호는 뭐야? 조수야, 조수야 그 오빠는 뭐야? 명? 무슨? 국이야, 욱이야? 묵제는 묵시록이라는 말리도 개견에서 앵앵 찢을 수 있지만 전체는 말리우의 전체였습니다 녹사 후에 박스를 담아서 그래 안그래? 묵시록 가지고는 왕이 못돼요 사방에 춤출 수 있는 박이 박씨가 지금 박본이 네! 넌 모르고 다녔어? 구라파에 가가지고 야, 불란서의 왕토를 팔아먹고 한국에 와서는 공주민이 저쪽 좀 다 팔아먹고 내가 주인이야 하다가 형무소 들어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 그거 누가 하라고 했어? 자기도 모르게 박보이니가 남은 못보여 춤을 추니까 춤을 춰보니까 내가 살 때 어디 갔나 우리 아들, 딸이 살 때 어디 갔나 우리나라가 살 때 어디 갔나 서양이 살 때 어디 갔나 서양에 좋다고 우리나라 제일 붙이는 첨 팔아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는 아들, 딸이 갖다 줘야 돼 나 몰래 팔아가지고 나무를 맺혀 저 저 저 저 흑섭동 처음보다 그 땅 중심 삼아가지고 처음보다 고기를 잡고 그런 수중심으로 나무를 내 처음보다 시우구짝 해가지고 또 시장 거기에 갔던 분수 빌려준 땅도 나무를 해 줘가지고 처음보다 자리 잡고 그 시 자체가 우, 저 보다 망오리 땅은 시 땅니 문청조조 전해자 하는 깃발의 깃을 들었어 이렇게 이런 거 다 누구든 모르는 수수구기 말이야 안 된 말이다 그게 안 된 놈들이냐 안 된 말이부터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 선생님한테 자신 있게 문청재는 당신의 축복받은 복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오 자신에서 손으로 보라 내가 물어볼게 낳을 때 문청재 본 일이 있어 문청재를 전부 다 인식했을 때 전부 다 아이고 어, 어, 어 그거 뭐이라고 그러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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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해외 Pon 적은 곳, 눈물, 콧물, 오장, 눈빛, 천둥, 똥통에다가 뚜웩 토해버립니다. 그럼 몇 달 가요? 그것도 다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뭐이든가? 그 남자. 이재희가 뭐야? 제2야? 제2야? 희? 문청자님 반대한 쪽이 있지. 남자니까. 문청자님 남자는 난 박종이 희제야, 박보이 희제야. 희제는 뭐이냐? 신화의 몸기 해가지고는 신화 몸뚱이니 같은데. 내가 신학교에서의 무슨 신학? 조직 신학이니가 왕초야? 해방 신학? 남미에 가서 갔다가 쫓겨놨지. 그게 다 모르고 살아요. 그 앉은 여자, 남자들한테 다 압니다. 역사에 자기 비밀까지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승인들한테는 하늘이 가리켜주니 알지. 가리, 가째를 분별해서 가리켜주니. 가리켜주니, 가리켜주니까. 가리해가지고 캐보니까,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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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북에서 네데들어 가는 거예요. 잘 그런 수를 풀고 있는 이 양반에서 말재가 났으면 문초대가 당할 사람.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전부 다 쟀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쟀고 우리 사전에 8천 지주까지 지금까지 문총대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지만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너들은? 황선조. 하늘천다지 가물현의 선조가 되었으니 문총대보다 앞쟀지. 앞쟀지. 그럼 별진, 잘석, 벨로를 베풀 땅. 그 다음은 한매, 소왕.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셋째 번 운동, 치유, 고모, 고모를 두장하게 되면. 그 다음은 모르잖아. 그것만 하겠으면 무장한 척입니다. 윤티서이, 윤티오. 나는 윤티오도 선생할 수 있고 윤티영도 선생하려고. 가보니까 나를 안 만들려고 해.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물지 말라고 하고 우리 둘째도 할아버지도 셋째도 할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물지 말라고. 하나님, 나도 잘 모르는데도 오, 난 하나님인데 누군데 모르시면 나한테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말이 우순하고 말이 화동적이고 말이 음차가 옷이 딱딱 매기맞는 그런 마음, 음스러운데 그분이 누군데 모르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야. 큰아버지, 아버지야. 둘째도 아버지, 셋째도. 나도 몰라. 그러면 내 아버지. 할아버지도 싫으면 내 아버지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해라, 뭐. 그럼 문세여 우리 조상주의 왕초가 될 텐데. 그래서 할아버지들 가운데서 내가 태워는 것을 한 알의 천재가 우리 집에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첫째 할아버지, 둘째 셋째가 다 말했습니다. 왜 천재냐. 말 묻기 전에 할아버지 이런 말을 물으려고 나를 보게 되면 또다시 물을까봐 안 물을까봐 여전히 묻으려고 했던 것이 이런 말이지요. 어? 내가 그걸 그렇게 알아. 묻기 전에 내가 그걸 왜 물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줄 텐데. 그래. 할아버지를 기분이 선자가 되는 사람이 할아버지 꼭대기에 엄마 앞에 앞세갔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누구야? 어디에서 와서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그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한 알의 천재가 왔다. 그 이름이 문영명이다. 사탄 공중세계에 해와 달의 빛을 가져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문영명이다. 영재는 설리발에 다섯 달의 구수를 맞춰 andan 하나 하나에 따라하고 둘 후 둘이 세 시입니다. 기억 니은 하나 한나 몸길도 한나 니은이야 니은을 이렇게 놓고 기억 니은의 꼭대기는 전부 다 붙이고 이 둘레 가운데는 세 아들이요. 그게 용죄예요. 이 세째는 이 흔한 것을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깊은 데 찾아올려가지. 여덟 밖으로 열쇠 밖으로 들어야 하면 우주가 나라를 넘어서요. 둘이 싸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점을 주고 사고 하나, 둘, 셋, 넷, 열두 밖으로. 열두 달 후에는 열세 달 되는 건 세논의 정을 처하는데 예수님은 열두 밖으로 세논의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림을 잡았습니다. 핵과 기둥이 못됐어요. 그 아는 사람 얘기해봐. 내가 또 물어볼게. 네 이름이 뭐이든가? 노색시 이름. 이름이 뭐야? 김희는 뭐야? 인내야. 김희는 어디야? 어디에 살았어? 이리저리 댕기면서 할 수 없어. 김해가 저 김인애야. 인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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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변에 풀을 틀며 애청합니다. 신종이라는 것은 요 세종수의 울타리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신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것도 싸움을 못 쳐서 했소. 아이고, 야 물이나 좀 먹자. 먹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놀아줄게. 먹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나는 말했기 때문에 먹이 마르지만 너희들은 귀가 아팠기 때문에 귀 막아야 된다는 거야. 안 들어야 할 텐데 저 말을 왜 이렇게 오래 하나 한 시간도 아니고 열두 시간도 아니고 사흘을 날 일주일 계속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우디슬리만 좀 들어가야 돼가서 아래디슬리만 좀 들어가야 돼가서 우디슬리 했다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 후루룩 내리게 돼 아래통에 이 전부 다 집어넣고 해놓고 물을 전부 다 이거 들고 먹어라 이렇게 입에 산불을 막고 먹으려는 게 이렇게 먹으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돌면서 공간에 숙이고 꿀떡을 연결하게 꿀떡 눈물은 바쁘다. 가미야마 일본 나라가 이번 마지막에 전부 다 3분의 1을 못쓰겠는데 가미야마가 선생님을 받듯이 선생님을 잊어버렸어. 병 났다고 하더니 너 지금 요소 순천에 있어서 세 석고로 전부 다 뭐를 만드는 거 믿었나 믿었나 얘 지금까지 안 믿지 여기 올 때까지 못 믿지 믿나 못 믿나 답변 자기 수십 년 해보니만 보니 내 이상 선생님이 좋아도 미치지 내 말이 선생님이보다 낫지 1번에 5분의 3을 다 버려놨어. 가미야마야. 야마가야. 야마 가미야마 미까 세번째 가째가 가미야마 깍고로입니다. 가미야마니 미까 아니야. 가미야 미까 첫째로 보면 에잇 가째 왜 선생님이 따라가다 선생님 우와 곽지환 따라갖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누구 현진이 따라갖고 전부 다 부모님 대신 전숙의 이름을 줬다고 따라가려고 질렀어. 해나 안했나 예 해나 안했나 내가 점을 못 쳤으니 결정하지 기대라는 말을 못 할 뿐이디 3분제 5분제 3을 버려놨어. 눈을 감고 있어. 코를 막고 귀를 감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희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 같아. 6구까지 오라고 물어봤어요. 아들딸이 며칠인가? 아들딸이 며칠이야? 네 신도에 그 아들딸이 결혼했어? 한국사람은 결혼했나? 맞딸이 누구야? 6구 6구가 남편의 말 듣나? 물어보지 않아? 6구 6구가 남편 말 들어? 좋아해? 남편 승낙도 없이 혼자 살 중심 돈보리 할 것 같이 준비해가지고 자기 돈보리거든 혼자 살 같다고 다 준비해 놓고 알아요? 가미암아 너도 6구만 6구 살고 싶으므로 살라고 놔주지 않았어? 나는 6구들에다 남편 때려잡아라 이 자식아 우리 격방사리 와서 해 내가 길러줘 때려 그래야 내가 그걸 들으면 신학대고 별이 안가 말 안 듣는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둘 중에 하나 죽어라 죽어서 어디 물어 어디 물어 동경 아니면 워싱턴 이렇게 딱 묻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남편도 여자는 영어 공부도 잘 안 해 일본말도 버리게 되면 자기 제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 말고 우석이 알고 있어요 일본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손 들어보라 절반 이상 일본사람 가미암아 말 들으면 안 돼 듣겠나 안 듣겠나 가미암아 이러시라고 내가 할 말 들으라고 하겠나 듣지 말라고 하겠나 오늘 말하라고 내 말보다도 선생님 말 들어보라고 해놓으라고 이 자식아 못 알겠어 알겠어 오도사마가 마쿠도의 오도사마가 싫어하는 지분의 오도사마 요리 마사르트의 오모에 살아나 이모가 마사르트 그념어오 그념어오 이제부터 입을 열어가 쓸데 세 번째 말 깍불어 하지 말라고 나 감히 아마 이 시간에 인사조차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눈은 전부다 런던 쪽 서쪽 나라의 해적자의 질기 뭐예요 소음 뭐야 우리 현진 사마노 장인이 고향이에요 그 뭐야 아이슬랜 아이슬랜드 오륜 영국에 서서의 전부다 지중해를 결정해가지고 싸움을 짓게 했지만은 아이슬랜드 오륜 얼마나 국기에 누군지 지구의 극과 극의 1600 몇 킬로 만 6천 마일 킬로를 가더라도 그 전부다 아이슬랜드 얼음이 물이 안됐대요 칠이 되어있었지 하와이에서 900메달 이슬람의 역사 이래 전부다 올기전에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만병청취 약이 되기 때문에 그 약 이스라엘이 팔아먹고 나하고 싸우고 있어 거기에 눈물 병실이 와가지고 이 가짜는 전부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거기에 끊게 해가지고 눈을 머리로 묻어봐가지고 라스베가스의 조상나라던 할아버지가 들어와있어 라스베가스의 비밀 역사에 간간히 전부다 내가 보고 들어버리고 휴 내가 아는 80%인데 90% 130% 150% 나만큼 몰라 그런 말 처음 듣지 양창시 창시가 이 자식 어디가서 요리 찾을 때는 언제가 숨어 나오라고 예 양창시 요선 얘기에요 나는 제주도에 와 삼성혈 그 군어 이름이 뭐인가 고부량이 있어 너는 청계천 양태지 여수의 맑은 물이래 너무 자식 그래 후리섹스의 왕초에 라스베가스의 도로운 가운데서 그 자원은 꼭 크라고 해가지고 고겠다던데 너는 황선조 와싱턴 뉴욕과 라스베가스는 황선조는 가인이고 너 라스베가스는 너 아벨이라고 알았나 몰랐나 이 자식이 나중이라서 내가 인도할지 몰랐어 이로서 라스베가스를 도와줬어 라스베가스가 아니고 뉴욕 와싱턴이 뉴욕과 와싱턴하고 전부다 뉴욕의 가인아버릴드한테 덧붙여가져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 자식아 그걸 떼가지고 다시 자라지마 라스베가스 제2채금 라스 몇 번 대회리프 끝났나 다섯 번 여섯 번 놀랐어요 그 경비 한면대서 좋다고 선생님이 다 해줄 말이야 나 그런 일을 다 지나가서 내가 하고싶지 않으면 까서 아르케해주면 너희들이 그 길에 굴러가져가지고 다리와 쇄고랑이 채우고 뭐가지까지도 저보다 사형대에 갈 수 있는 선구를 메슬메슬 다 자연 법정에 죽을 날을 넘어세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 척서를 끌어버려서 CIA 조지 부시 오바마 CIA를 내가 하나 만들은 건 교수부라 그 놈의 자식들이 도망대했어 어디 가나 보자 영국을 통해 블라스 이태리아 앙통의 유엔총 문청자가 뭐이게 자기도 까마든 블레반또든 그 말을 안 들어 도망대인 거야 라스베가스 1년 반 되나 2년 반 되나 3년 넘었지 3년 동안에 간단히 라스베가스를 총론해놓고 그 다음엔 조정순 20분 25분 30분 이내 두 사람 나와서 결론질 수 있김 하야 내 말이시가 들어요 17분 줄까 13분 줄까 17이고 13분 몇이야 30분 나는 3분 동안에 라스베가스 인사하시고 전부다 손대 뭐야 황선적으로 집어치워라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최정순 최정순이 그거는 뭐야 최정순 어디야 내가 최정순이야 최정순이 여기 있는데 너 최정순 아니야 무슨 순이야 영자니까 여자니까 최정순이 최정순이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옆에 남자가 이름이 뭐야 그 옆에 남자 이름이 뭐야 너 신랑이 이름이 뭐야 뭐야 이름이 뭐야 창균이 김과는 무슨 김과야 김혜 김씨야 경주 김씨야 김혜 김씨는 어디 갔어 너 사후 가운데 김혜 김씨에 맨울이든가 사후가 있나 나 없나 나 없나 남자 없어 여자 없어 너 동생의 남편이 뭐야 헌광지 헌광지 그 다음에 없어 동생 가운데 김씨가 있다 보는데 자꾸 얘기 틀어서 빨리 14분 걸리는 4분 놀래 13분 놀래 10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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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분하게 되면 쌍에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일하네 도망간다고 짝패가 도망가려고 이렇게 쳅니다 좋아하니까 왜 뉴욕 와싱턴 쌍패 딸라가 붙어서 지금까지 죽여버려놨어 그것 때문에 내가 라스베가스의 지금까지 몇 년이야 1년 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알아요? 네 그거 솔직히 얘기해봐 아버님 뭐지 알아요 우리 엄마 어디 갔나 엄마는 듣지 않고 가서 쉬는지 모르겠고 있어? 다 들어보라고 안 들으면 안 되지 내가 물어보면 다 들어봐요 어머니 그거 앉아서 그래 자 해요 어머니 이제 모르는 거지 슬쩍 쉬어 잘 들어 한마디 하면 줄을 깨거든 하도 많이 내가 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다 알만이니까 알아 주어서 맞출 줄 알아 누구도 낫습니다 자 해보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제 누구도 라스베가스이든가 후보땜이든가 로스인젤리아 천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아트 샌프란시코 샌프란시코인 것은 중세의 성프란시콜 말에 고도리를 보고 샤들을 설교를 해 가마시키던 성프란시 시아트는 뭐야 다음 겨울을 지나고 봄에 올 수 있는 시들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 틀 가운데 학고 가운데 누구를 보도록 그 세 나라가 샌프란시코인 그 다음에 뭐이냐면 라스베가스의 거짓대가들이 라스베가스야 베가스란 거짓대가리야 라스베가스의 재판생이 저보다 이승한은 GH1부태여 라스베가스 거짓대가들이 여름에도 겨울 돈 파이프 붙들고 울고 있어요 또 더우니까 찬 파이프 둘 다 파이프를 안고 살 수 없는 민족이 얼마가 됐는데 3천억억이 7천 안해라고 7천 명이 넘어요 그걸 내가 매개살려야 중대 이 격렬이야 일본의 해와의 날을 할려니 그거 다 실수에 동기는 여자의 해와의 날이 있는데 일본 땅을 팔든가 일본 나라를 분단시켜서라도 이것을 매개살려갔다 하는데 일본이 문청제 통일권을 없애라고 가진 수욕을 하고 있어요 없애봐라 일본 나라가 아무리 해도 문청제 못 이깁니다 민주주의는 450년 전부터 이상의 역사에 월요 오르크삼 600가지도 전보다 600가지도 당 닷셀만아 당꼬리까지 주심삼고 장모고라는 대장이 나와가지고 일본 나라의 바다의 요신의 왕처가 된 거 알아요? 장보고 장보고 장보고는 장보고는 뭐이냐면 쓰레기통 모아가지고 물다가리, 쓰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귀중한 것은 도둑놈이 너무 많으니까 아줌마들에 자부동 안에 갖다 내놓던가 그 포델이 아래에 싸놓던가 그 가슴 안에 궁두이 아래에 감추던가 이것은 깊은 그 구대까지 중국 가게 되면 오십 전자리 오십 및 이상을 구대에 묻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벌어먹는 피난민이 많을 거 알아요? 언젠가 이렇게 커요? 이런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 전문적으로 해요 우리 동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뭐지? 내가 살아보는 거까지 조사도 많이 시켜봤어요 너 발언 얘기하라고 거짓말을 해 나는 이제 보고 들기 전에 수혜도 괜찮겠지? 잠깐 턱이 아니야? 네, 괜찮은 턱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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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선 좀 받아라 내가 나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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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이게 어저께 안녕하십니까 어제 참 시원 중대 부모님의 답에 해당한 시원입니다 부모님 성탄을 물어볼 것, 듣고 대답을 그것으로 다 부모님 성탄을 경화하는 이 사절단들이 아들, 딸, 아페, 여, 애 그 되면 선자들 12명을 걸으면 12지파 통일한 왕권본부의 비밀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쁘게 해봅시다 어제 참 아주 뜻깊은 내 옆에서 간사하게, 기분 나쁘게 발라맞히네 역사적인 날을 건강하신 부모님 양의 분을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역 끝나자마자 라스베가스 갑니다 제가 지금 잠깐... 속고 뭘 뭐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온 것은... 그래서 그 돈이 얼마 나오면 8억, 13억에서부터 48억의 돈을 취재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쫓아가려면 쫓아오라고 이곳은 어디로 갈래요? 박중이는 어디로 갈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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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 들어가서 잘했어 내가 다... 누구보다 다 보고를 잘 들었어 자, 해요 네 잠깐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참석한 외부 사절 가운데 한 사람 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온 미국의 아메리칸 베프티스 컨벤션 침례교단의 총회장인 닥터 더스틴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공항에 출발하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제가 잠깐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한 3일 전에 와서 본래 아버님의 자서전 행사를 와싱턴에서 아버님께 직접 연설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때 참석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약한 미국의 침례교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이 양반이 한 400만 정도 신도의 총회장입니다 젊은 사람이고 총회장으로서는 우리 나이니까 굉장히 전망 있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이벤젤리스트의 한 사람이거든요 어제 그제 3일 전에 와서 쭉 그동안 우리 아버님의 섭리 기반을 둘러보고 또 부모님 아침 어제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하고 그리고 어제 천복궁 행사에 갔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형진 세계회장님을 아주 반갑게 만났는데 형진님께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유창하게 정말 그 예수의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절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4대 성현들의 통합적인 의식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세계 종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얼마나 감동을 이분이 했는지 정말 큰 감동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리노이 주지사하고 또 시카고에서 한 20년을 시장을 하고 있는 데일리 시장 그리고 이제 직접 웨븐 더스턴이 대표로 참 부모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직접 한국까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부모님 계실 때 한국에서 모든 우리 선배들이 잘 아는 패티 김이라고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70대가 훨씬 넘었더군요 그런데 이제 라스베가스에 공연을 와가지고 세 시간을 열창을 하는데 아무튼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제 우리 아버님 90이 또 어머님이 이제 7순위 다 돼갔습니다 많은 두 양의 분을 뵙고 어제 그 얘기가 다시 생각났고 그 여러분 더스턴이 정말 아버님의 그 패션 아버님의 그 열정 그리고 어머님의 아주 그 참 아름다우시고 아직 정말 젊게 보이시는 그 모습에 자기가 무슨 비결이 그러신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크게 감동을 하고 정말 진성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경화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시 알렉산더 이름 안오르르스 아직까지 알겠나 20마르지 아직 또 이스부터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섭리는 지금부터 약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15년을 미국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의 전역을 수없이 순방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라스베가스는 한 번도 시내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님께서 15년간 전혀 라스베가스 시내에는 가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 지난 15년간을 그러다가 특별히 참 그 효진 형님께서 오늘 애성일입니다만 승화하신 이후에 이제 미국의 주요 섭리가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의 서부 그 다음에 하와이 그리고 이제 한국 오셔서 정착을 여수로 기점을 잡으신 태평양 문명권의 그 대이동의 그런 수순을 섭리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던지 아버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섭리의 중요 거점에 집중적인 정성과 시간과 사랑과 온 열정을 쏟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디악에 섭리를 집중하실 때는 우리가 코디악 스피릿을 공부했던 것처럼 밤낮없이 거기에 집중을 투입하시고 또 하와이에 집중하실 때는 하와이에서 태평양 참 남북 전체 섭리를 연결하시기 위한 집중적인 섭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또 여수에 오셔서는 참 85일을 연세에 맞춰서 하루도 영일이 없이 집중하신 그런 섭리를 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라스베가스가 최근 섭리에 굉장히 중요한 아버님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 자신도 사실은 부모님을 처음 모실 때부터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또 오셔서 부모님이 보내시는 생활상을 24시간을 곁에서 참 부족하지만 모시고 보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깊은 세계를 더듬어 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라스베가스는 전 세계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24시간을 아주 오픈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24시간 365일 쉬는 날이 없이 24시간을 오퍼레이션 하는 도시가 오히려 밤이면 더 휘황찬란한 그런 곳으로 주민은 200만 명 정도 됩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약 4천만 정도 연인원 40밀년 정도의 관광객들이 비행기나 육로로 거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스베가스는 70년대 이후부터 특히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컨벤션 시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무려 2만 회 이상의 크고 작은 컨벤션이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1월달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쇼 삼성이나 LG에 최근 첨단 모던 테크닉이 거기에 와서 쇼를 보이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헬리콥터 섭리를 시작하실 때도 라스베가스에서 쇼에 참석하신 다음에 결단을 하시게 되었죠 또 우리 국지님 운영하시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건 쇼도 거의 두 달 만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가 얼마 전에 아주 한 1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스베가스는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헬리콥터가 되었습니다 원래 문화의 도시다 문화의 헤르코터다 하면 뉴욕 브로드웨이를 다 계산했거든요 지금은 브로드웨이보다 라스베가스의 쇼는 아주 10배는 더 사이즈나 모든 면에서 아주 커졌습니다 또 씨도 브로드웨이는 500석 많아 봐야 1000석이라는 정도거든요 라스베가스는 1000석 5000석 심지어 큰석은 그보다 더 크게 그래서 24시간 운영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수많은 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스베가스는 변색을 하면서 카지노 시리기도 하지만 또 세계적인 쇼핑센터 그리고 특히 컨벤션과 더불어서 현재 라스베가스시에 확보하고 있는 호텔의 룸이 약 17만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내가 한 천만 명 인구가 있는데 호텔 룸을 7만 5천 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보다 더불 더 숫자가 많은 호텔 룸이 있어서 컨벤션 시즌을 피하게 되면 호텔 룸을 아주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40불 30불 이런 정도에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룸이 컨벤션 때는 300불 400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버님 지시에 의해서 본체로운 수련을 몇 차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만 그럴 때는 아주 저렴하게 좋은 호텔을 활용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제 저희도 미처 몰랐습니다만 이제 부모님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집중적으로 많은 분야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참 아버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해방 석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생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섭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눈길이 가시는 곳 또 발길이 닿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입체적인 인류 구원 하나님 해방 그리고 평화 세계 시련의 미션이 연결되어 계신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사실 그 화려한 호텔 또 좋은 레스토랑 아주 세계에서 챔피언들은 다 모여있는 곳이 레스토랑 라스베가스인데 사실 아버님께서는 라스베가스에 오시면 그 어느 곳에 가신 것보다도 긴장하시고 잠을 안 주무시고 그리고 잘 잡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참 아주 엄청나게 초 이머전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내셔서 모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아주 참 오히려 송구하고 간단치 않을 정도로 아버님의 긴장되는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을 오퍼레이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래서 훈독해도 보통 우리는 이제 5시에 레귤러 훈독해 타임입니다만 라스베가스에서 5시에 훈독해를 하면 아주 럭키한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잠도 좀 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아버님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일단 가시면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시간이 훈독해 시간 2시에도 하시고 어떻게든 1시 반에 시작도 하시고 또 12시에도 하시고 또 3시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5시에 하시는 때가 별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스태프들이나 보좌관들은 전부 그냥 언제나 이머전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 아버님보다 오히려 한 발자국 늦은 때가 많아서 송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아버님 진지합수시는 것은 라스베가스에 얼마나 참 화려하고 좋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 기억에 한 번도 제대로 든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음식을 드셔보신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최고와 좋아요 그저 조그마한 그저 참 차이네스 레스토랑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레스토랑에 가셔서 좀 드시고 거의 이제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시는데 그 키친에 우리 언니들이 만드시는 주먹밥 라이스볼 그냥 김에다가 이렇게 싸서 만든 밥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버님 드시고 또 가실 때 그냥 또 호주머니 하나 넣고 가십니다 이건 또 점심이다 이러시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잡수시니까 저희들도 참 주먹밥은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본래 주먹밥은 흥남에서 드신 음식이신데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아버님이 세우시는 그런 굉장한 큰 조건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최근에 3년의 기간에 지난 섭리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큰 대회 행사 명칭을 라스베가스에서 다 정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도 1월 달에 계셨던 하나님 만황의 왕 대관주기식에 대한 내용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참 황회장을 동부로 저를 서부로 파송을 하셔서 미국의 동서부를 전부 운세를 연결하셔서 한국 이곳 천정궁에서 참 만황의 왕 대관주기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승화축제가 작년 연말까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전력을 다한 걸로 합니다만 그 승화축제에 대한 모든 지시, 명령, 또 대회 결정, 타이틀 결정도 라스베가스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최근에 참부모님 실체말씀 선포대회입니다 그 실체말씀 선포대회의 그 타이틀을 그 자체를 라스베가스에서 아버님께서 몇몇 간부들과 여러가지로 심도 깊게 논의하시면서 아버님께서 한자 한자를 전부 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모시면서도 얼마나 부족한가 저희들이 국어문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사실은 말씀실체라는 말이 맞거든요 말씀실체 그런데 아버님께서 말씀실체가 아니고 실체의 말씀이다 실체가 앞상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선뜻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아버님 말씀을 더 들으면서 아버님의 말씀의 본체이시고 근본이시고 오리진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본체 말씀이시랍니다 우리가 본체론에서 유정우 회장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버님은 실체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체말씀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 보활, 발전한 우리들이 완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씀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아버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 로고스로 땅에 창조를 하시고 말씀과 입법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체, 본체의 근본, 오리진이 참 부모님 양육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말씀 선포대회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각에서는 원리가 먼저냐 또 실체가 먼저냐 이런저런 생각을 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리보다 실체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그랬지 내가 한 말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참 부모님이 현연에 계시는 이 기간이 참 부모님 성체가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원리보다 앞장서시고 원리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원리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우리가 실체로 모시고 있는 이 지상의 이 기간은 유일회적인 기간이요 영원한 그런 참 천상천하 역사에 기록될 기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참 하루 한 시간을 실체인 참 부모님이 양육분하고 보내시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버님께서 라스베가스를 라스베가스 하면 여러분 그냥 시내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깊이 라스베가스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이 전에 아버님 가셔서는 양육분께서 딱 한 달간을 계셨습니다 한 달간 계시면서 특별히 한국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 수련을 하는 것을 아버님도 같은 입장에서 부모님 양육분도 라스베가스에서 더 일선에 서신 마음으로 참 후원을 하시고 또 전통일가를 대표해서 일부 간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참가정을 대표해서 국지님의 전가정 또 형지님의 전가정을 부르셔서 아버님의 특별 그 정성에 동참을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최근에 집중적으로 아버님께서 개발하시는 것은 후보댐하고 여러분 말씀에 아예 후보댐 라스베가스 대회라고 하실 정도로 후보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인근의 중요한 관광 명소를 아버님께서 직접 손수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참 대회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선 후보댐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참 인류가 만든 토목공학의 결실이고 토목공학의 현대 불가사회에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참 토목공학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시면 제가 오면서 보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 들어주는 비디오 다큐멘터리에 후보댐이 지금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두 번을 보았는데 아주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1931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80년 전인데 그 80년 전의 기술을 지금 현대 사람들이 컴퓨터로 참 그래픽으로 하면서 그때의 인류의 벌써 80년 전에 놀라운 토목공학의 기술을 아주 찬양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강이 전체 길이는 약 2300km에 흐르는 장대한 강이거든요 저 위에 이제 중부에서부터 서부의 캘리포니아만으로 흐르는 강의 줄기인데 그 가운데 한 중줄기를 붙잡아가지고 라스베가스 우리 최근에 마련하신 부모님의 천하궁에서 약 30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의 후보댐을 만들었습니다 약 5년간의 공사를 했는데 그 토목공학을 어떻게 그 공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자세하게 그 다큐멘 자리에 여러분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물량을 바로 막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약 한 17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수력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발전소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댐이 약 한 하루에 5천명 인부가 투입이 돼가지고 5년간에 걸려서 완공을 했습니다 전체 높이가 한 220m 옆으로 길이가 210m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장된 물량이 450억 톤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하는데 이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뉴욕시를 완전히 물에 잠그고 30cm 이상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멘트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의 동서부를 2차선으로 전부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양의 세멘트와 자갈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공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히 이제 아버님 미국에서 만드신 마스타마린 우리 보트 제조회사가 아버님 초창기서부터 참 바다산업에 전념을 다 하시면서 뉴저지에 우리 공장을 세우고 가미야마 회장을 처음부터 책임자로 세우셔서 굿고 보트라고요 전혀 가라앉지 않는 그런 보트를 만드셨습니다 아버님 보트를 만드시고 기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데는 아주 천재이시죠 특히 피싱 보트에 대해서는 아주 뭐 이건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트가드라고 미국의 해안선을 지키고 있는 곳에서 테스팅 드라이브를 몇 년 전에 워싱턴에 있는 포토메 강의에서 아주 경찰이 완전히 통기한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 보트를 테스트를 했는데 급좌회전 급선회 이런 전반적인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드전 마약사범이라든지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니까 순간속도라든지 또 급좌우 터너라운드 하는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배가 당당하게 아주 최고의 성능인 배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포트를 세 대를 지금 아버님께 직접 갖다 오셨습니다 28피트 두 개하고 18피트 하나를 후보댐에 가져오셔서 후보댐을 개척을 하시는데 아무튼 후보댐의 전체 후보댐을 가로막고 있는 그곳을 레이크가 레이크 미드라고 그러거든요 레이크 미드 그러니까 이제 플로라드 광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 봅니다 그 전체 둘레가 약 한 550마일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그 오리진까지 올라가면 약 한 150마일 정도 약 한 200한 키로 좀 넘는 거죠 아버님께서 이제 보트를 타시고 그 직접 오리진까지를 쭉 가셨습니다 양자강 탐사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깊이가 깊은 곳은 약 한 150미터 이상 한 400한 40피트 정도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육로로 아리조나 쪽으로 해서 후보댐을 지나면 그 육로로 가셔가지고 말하자면 후보댐이 시작하는 곳이 그랜캐니언의 사우슬림 쪽에서 이제 흘러 흘러가가지고 웨스트 쪽으로 와서 후보댐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브라질의 우리 국가메시아들 피싱 아버님 모시고 수련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보면 흙탕물하고 맑은물하고 이렇게 섞어지지 않습니까 브라질을 가면 그런 것처럼 후보댐이 이제 지나물에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니까 아주 그냥 맑은 흙탕물하고 그 다음에 맑은물하고 섞어지는 그 장면이 아주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까지 아버님 가셔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버님이 지형을 보시면 수심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컴퓨터를 보지 않으셔도 아버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주시면서 여기가 포인트다 여기가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쭉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피스티비가 한 달간 와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중계를 많이 했는데 아버님 가셔서 이제 개발하신 여러가지 수종 가운데 아주 하이라이트가 골든 칼라 카프 잉어입니다 잉어 그러니까 잉어가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잉어들이 참 많아요 그 마리나에 가면 수백천마리의 잉어들이 막 사람을 찾아와서 뭘 먹고 싶은 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심해에 사는 잉어는 칼라가 아주 골든 칼라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리본처럼 아주 골든 칼라예요 이것을 제가 그동안 로컬 캡틴들하고 많이 나가봤는데 로컬 캡틴들은 그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베스 정도나 잡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 여수의 젊은 두 선장 미스터 최하고 미스터 고호를 아버님께서 이제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최종호 씨는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은 아주 피싱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학사장 할 때도 그저 학사에 운영할 돈이 없으면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팔아서 학사 운영할 정도로 그 사람 마음을 아주 바다에 가서 어느 정도 바다에 있느냐 하니까 365일 가운데 한 20일 정도만 육지에 있고 나머지는 바다에 다 있대요 안 왔나? 최종호 씨 왔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튼 하고 이제 우리 지금 최종호 왔나? 고창윤! 보트 준비하러 나가고 15일까지 이제 선생님이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와가지고 80% 받을 때 너 핫도그에 와서 약속 받으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지금 거기에 다 가서 공장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그거 삽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포인트들은 찾는데 문제는 그보다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버님께서 직접 아주 얼마나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혼이 나면서 배웠습니다마는 아주 아버님 얼마나 그 피싱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이 그 먹이 베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참 최하고 미스터 고호가 운전도 잘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다카앗이라고 우리 오션 처치의 책임자 또 하와이에서 잘 훈련된 또 미스터 가브리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좀 불러와가지고 아버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피싱에 대한 기본적인 탐사를 전부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80년 된 그 엄청난 보고니까 거기에 5만 가지 고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직 천여지니까 고기를 잡는 데는 미국은 전부 리밋이 있거든요 사이즈나 마리가 그런데 후보 때문에 아직 작은 것 다 잡아가도 뭐라고 하지 않고 사이즈도 리밋도 제한이 없습니다 김윤상 원장님은 하루에 80만 원씩 잡고 막 그랬어요 작은 것도 그래서 이제 작은 거 우리가 잡아서 지금 놓아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대단히 보고이고 아버님께서는 아주 물만 있다 보니 달나라 하고 똑같은 그 유형이다 사실 이렇게 보트를 보시고 달려보면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후보댐을 개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말씀을 하셔서 또 연방정부나 주정부하고도 의논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후보댐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셔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시대의 의원들이나 책임자들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거기가 바다라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 가운데 기적이 대자연의 변화거든요 수천년에 걸쳐서 저희가 지질학자들의 연구 분석 결과를 뮤지엄에 가서 보니까 라스베가스나 아리조나 유타 그 일대가 약 1억 5천만 년 이상 전에는 바다의 화석들이 지금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각변동이 대변화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형성을 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 4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는 곳인데 정말 그랜드 캐니언은 장대합니다 백문이 불이혈견이라고 한번 와 보셔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는 쪽의 각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랜드 캐니언은 보통 이제 사우스 또 이스트 이렇게 이제 웨스트 이런 여러 쪽에서 보는 그 각도가 다 있습니다 아주 길이가 한 400 한 50키로 정도 어떤 때는 그 캐니언의 넓이가 2키로 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콜로라도 광이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강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수천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약간 한 3시간 정도 더 가게 되면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거기에는 정말 아주 형형색색의 자연의 조화가 그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주 대웅대한 조각 서사시와 같은 그런 장면이 또 펼쳐지는 곳인데 부모님이 가셔서 직접 여명을 맞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나마 그 브라이스 캐니언 같은 지각 변동의 형태는 전 세계에서 거기가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지금 와이트하우스도 거기 보관하고 그런 사진작가가 아주 찍은 생생한 그 장면을 미국에서는 부모님의 성탄 예물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약간 또 한 1시간 반 정도 라스베가스 쪽에 오게 되면 자이언 캐니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고 유타에서부터 아리조나 그리고 이쪽 일대가 사실은 한 100여 년 200년 가까이 전에 미국에서 생긴 자생 기독교 일파인 몰몬들이 참 편안한 신앙을 찾아서 개발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바이블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브라이스라는 사람도 몰몬 교도였고 또 거기 자이언 시온 캐니언이죠 그리고 또 조르단 리버 요단강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마침 이상향을 모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여러 지형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혜장 중심하고 일본에서 찾아오는 많은 우리 형제들이 캐니언들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감동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손수 전부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셨던 곳이 한 4시간 정도 270마일 정도 라스베가스에서 떨어진 곳인데 세도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제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도 사람의 이름에서 지명이 나왔습니다만 세도나는 전 세계에서 어떤 보고에 의하면 지구의 자장의 기가 나오는 볼텍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21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군데가 세도나에 있습니다 세도나는 말하자면 기의 도시입니다 기 그래서 그건 아픈 사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세도나에 와서 그저 2, 3일 정도만 잠을 자고 가도 몸이 가벼워지고 낫는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21군데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볼처럼 생겼거든요 볼 그래서 볼 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기의 가장 최고의 정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거기에 근처 힐튼 호텔에 하루를 1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만 참 어디 가시나 아버님은 언제나 섬유와 연결하시니까 부모님 방을 조금 조양한 곳에 한 군데 얻으려고 얻다 보니까 마침 2011호예요 2011년을 출발하시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헤드코트인 지구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부르기를 배꼽처럼 모양이 생겼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호텔에서 머무시고 거기를 배경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사인도 찍으시고 그래서 참 거기에 중요한 길을 총 집결을 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참 한국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일찍 눈이 떠서 거기에 많은 기반을 닦았는데 거기에 가장 참 올라게 내려다보이는 거기에 아주 기도하는 특별한 곳을 마련을 해서 한 2년 전에 1년 반쯤 되겠습니다만 마침 황 회장이 간부들하고 같이 라스베가스에 와 있을 때 저하고 황 회장이 그 양반의 개인 자가용 비행기로 그쪽을 방문하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기도하는 산 정상에 지어진 굉장히 아주 특별한 곳에 요새처럼 되어 있는 특별 정성을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저하고 황 회장님 같이 가서 마침 기도를 하자고 하더니 거기에 한 천년이 된 그 향나무가 있는데 그 향나무에서 아버님의 50대에 아주 건장하신 굉장히 잘 생기신 아버님의 용안이 갑자기 보인다고 참 일종의 도인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마침 그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황 회장을 통해서 오레인지를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방문도 하셔서 참 그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참 부모님의 사상과 뜻과 정성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반을 닫고 있구나 거기에 가면 한 20미터도 넘는 단군 할아버지를 참 아주 금색으로 해가지고 모셔놨습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전부 삼일신고 그리고 뭡니까 천부경을 전부 외우도록 하면서 결국은 문명의 중심과 그 동향이 동향으로 가고 한국으로 간다 그 조상이 단군이다 단군을 이제 하나님으로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어서 세도나가 세계에 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또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갤러리만 하더라도 한 80여 군데가 있는 곳이어서 좋은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참 그 맨 메이드 미러클이라고 하는 그런 후보댐 또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랜 캐니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캐니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탄문화로서 반드시 정복하고 하늘편으로 바꿔야 할 그런 그 카지노의 네거티브한 문화 또 여러 가지 음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를 아버님은 참 정리하고 또 새 하늘편 방향으로 취미산업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의로운 사람을 찾아와서 거기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조정순 도인연합회 회장을 부르시고 또 유종 회장을 부르셔서 본체론 수련 강의를 하게 하시면서 라스베가스의 지난 3년간을 참 특히 지난 1년은 거의 여수와 라스베가스 양쪽의 바다를 아버님께서 계시면서 참 라스베가스도 새벽 4시면 아직 미명이니까 바다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조금 추웠는데 우리가 가면 거기에 수백척의 보트들이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루종일 하루도 빼지 않냐고 계속 낚시를 하면서 황금 잉어를 그렇게 21마리씩 잡으셨거든요 그거 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나 하도 고기가 크고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안 보이게 몰래 가져오고 아버님께서는 그 잉어가 여자들한테 참 좋으니까 특히 그 일본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뜻을 위해 프론트라인에 수고하는 식구들한테 그 잉어 용봉탕 잉어탕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 중탕기 중탕기를 또 사왔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중탕을 하려면 다섯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 마리를 넣고 계속 24시간을 중탕을 해서 이제 부모님이 잡으신 그 잉어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마늘도 넣고 또 한약재를 조금 넣어가지고 아주 보약 중에 보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그냥 정성들인 사람들에게 아주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 아버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데까지 참 자상하심으로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시간과 정성이나 기장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 라스베가스는 아버님의 구원섬 역사에 참 이 종장에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적 세계에 인류 해방을 위한 최후의 해방국으로서 아버님 스스로가 프론트라인에 서시면서 전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모시고 이 섭리가 이제 진행되시는 그런 내용을 더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아버님께서 참 그 주변에 땅도 더 매입을 하시고 특별히 여행사를 만들도록 하라 그러셔서 우리가 차량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아버님 명령이 더 크신데 시간차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차로 우리 천하궁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집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그냥 세속적인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새로운 성지로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시리라고 그러는데 그 신시리를 아주 빛이 나는 샤이닝 시리로 더 나아가서 참 아주 선시리로 바꾸어서 아주 홀리 시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부모님이 손 대신 것에 이에서 가게 되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미디아에서도 아버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하고 참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제목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를 됐습니다 간식 고마워하고 잘 한번 이렇게 안 자연 세계의 대표님과의 연결 관계에 대한 것을 간다는 시절에서 제가 말해봐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와라 저는 소리 안 들린다 그냥 걷더라 안녕하십니까? 사회에 부모님의 천연 축복과 은사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부모님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름하여 주권 복귀를 향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1분만 오늘 행사에 대한 소감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일은 1984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참부모님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흥기님은 연교로 가시는 고난을 당하셨고 참마버님은 댄벌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참 부모님의 가정에서 부자 간에 최고 최인 안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광야 40년 마무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 8월 16일 날 댄벌이 감옥을 나오시며 1승 1을 제정하십니다 1승 1 그 말씀에 의하면 다시 1945년도 출발과 함께 섬위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1승 1로부터 7년 지나서 1993년도에 성약시대가 열립니다 성약시대의 열림 대형은 참어버님이 세례요한적 입장에서 참아버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7년 지나서 2000년도 섬유가 종결됩니다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주기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 보면 부모님의 섬유적 기념과정 가운데 애생일과 댄벌이 고난 이것은 새 역사의 출발을 위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1승 1과 함께 출발해서 성약시대 성약시대 7년 이후에 이 땅의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통한 새로운 섬유의 시대 그리고 10년을 지나와서 오늘 우리는 이제 2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부모님의 전체 생애, 섬유적 생애가 이 땅의 하나님의 섬유가 총체적으로 종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일대 섬유의 결단, 결실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섬위를 종결할 것인가 얘기에 대한 짧은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시는 바대로 한국 유피에프를 책임받고 있습니다 소위 부모님이 명해 주신 섬유적 기관안 책임자로서 자나 깨나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미 예정 선포되어진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제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부모님의 섬유적 한 생애를 어떻게 종결하고 구선 만대까지 다시 출발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평생 부모님 모셔 섬유의 길을 따라왔던 우리들 또 우리 생에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원절에 있었습니다 2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오신 선의 조상이십니다 부모님은 이 땅의 창조의상을 완성하십니다 선의 조상이며 창조의상의 완성 그 과정에 부모님은 섬위를 완성해 가십니다 따라서 참부모님의 정체성이 선의 조상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자이시오 그 과정 가운데 섬위를 이끌어 가십니다 섬유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참부모 삶의 생애 노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섬유가 지금 어디로 왔는가 지난 2010년도 바로 기원정을 향한 3년 노정입니다 기원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 3년 2010년도였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소위 천력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완성하셨고 이 땅에 오시오 천지인 참부모로 정착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주실 마지막 선물 뭐겠습니까? 승화식도 이제 다 주셨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와서 가야 될 마지막까지 전체 다를 다 부모님은 쏟아서 주셨습니다 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님의 성취에 오신 섬유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천력시대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이렇게까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를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을 할 것 없이 가장 큰 일은 참부모의 등장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가십니까? 이 땅의 선에 뿌리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참부모의 등장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참부님 이 땅에 오심으로 섬유가 끝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참부모로 오셔서 이 땅에 이른바 부모의 노정을 가시여 섬유를 종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부모로 정해서 천지인 참부모로 정착 정착하셨습니다 참부모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이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 보면 작년 1년도는 참부님의 산미적 전개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에서부터 다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2분 또한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천지인 참부모란 뭔가? 부모님은 메시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원제 없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다음 참부모가 1960년도 되셨습니다 1997년도 천지 부모로 선포하셨습니다 2002년도 축복 가정왕이 되셨습니다 2002년도 잔이아날 천지인 부모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천여공익궁 대광시때 부모님은 평화의 왕으로 되십니다 2009년도 탄신일 때 만왕의 왕으로 지기하셨습니다 7단계 산미적 과정을 통한 부모님의 위상정립이 변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천지인 참부모가 되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경우인가 이게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아이패드 제가 왜 꺼내는가 하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로만 하니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아이패드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아이패드 가운데 성경책도 있어요 제가 그 하나를 읽어들고 싶어요 얼마나 천지인 참부모란 말이 중요한 말인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못 새긴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보가 되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지금 환자를 예수가 낳게 해 준 이야기입니다 거기 서른 여덟 회전 병자가 있더라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지는 예수로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던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보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신 이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죽은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 범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로 예수가 죽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최초로 소개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섬유를 출발하실 때 부모님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부자지 인연이더라 여기서부터 원리가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인간을 본연의 인간 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님의 섬유는 마지막 종결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한 용어가 천지인 참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참부모이시오 평화의 왕이시오 만원가 왕이시지만 참부모님의 섬유적 마지막 종결의 결정제는 천지인 참부모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인류의 부모인데 그냥 부모가 아니고 천지인 참부모요 이 땅에 오신 선의 조상이신 참부모님도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늘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중심축에 계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이시다 이렇게 위상경입이 됨으로써 2010년도가 끝이 났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란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영혼무궁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나오는 것입니다 정착을 했다 했습니다 정착 무엇이로 줬는가? 부모님이 땅에 오셔서 탕감복귀를 완성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8대 교제로 완성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땅에 오셔서 축복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본복인 의정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왕국 국경 없는 이상세계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영계 문제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일국 전통 안실도 한국말도 한국말도 아주도 가정명수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년도에 우리 생애에서 마지막 갈 길 뭡니까? 승화식입니다 승화식도 부모님이 다 이뤄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나왔습니까?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복이 우리 37가정 가운데 한 분 간정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37가정 총 받을 때는 아마 탄감조건 가운데 공기총 파는 것도 있었던가 봐요 자기는 공기총 못 팔아서 37가정 못 들어갔다 얘기하고 간정하더라고요 철저한 탄감조건이었습니다 철저한 탄감조건이 아닌 것은 축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탄감조건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왔어요 어느 시대냐? 360만상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만상을 통한 장자 권복기 36만상을 통한 부모 권복기 360만상을 통한 왕 권복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탄감 없는 축복이 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계축복이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어렵게 7년 성별 이렇게 탄감조건 강조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의 탄감의 고난으로 부모님의 승리적 기대 위에 우리가 은총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섭리는 하나하나가 다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말씀도 이루 헤아릴 게 없습니다 저는 원리강도 모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릅니다 초창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폐장 하면서 부모님께서 평화신경 어떻게 만들었던 것인가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평화신경 어떻게 말씀이 완성됐는가 그 과정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2005년도 9월 15일 날 부모님이 UPF 창설하십니다 평화신경 첫 번째 기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아버님이 120개 국가를 순방하셨습니다 120일 동안 120개 나라 그 나라 다녀오셔가지고 한남동 당시 한남동 시대입니다 한남동 하루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모처럼 여기까지는 있었습니다 아침 진진을 마치고 나서 제 가문을 몇 사람과 함께 마루에 앉았어요 아버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내가 120개 나라 떠날 때는 다시 한남동을 돌아올까 못 돌아올까 이루고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평화신경 1장 서론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아버님의 유언이다 그때 유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0개 나라 돌아오실 때 돌아오시고자 하신 말씀이 정말 아버님 얼마나 심각했던지 내가 한남동 다시 돌아올까 못 돌아올까 그리고 떠났었다 그렇게 아버님이 말씀에 승부 생애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120개 국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180개 국가 보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9월 초하로부터 부모님이 참 자녀분들 3대권을 40개 국가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하루에 5번 이상 그 말씀을 흔독하셨어요 매일매일 끝도 없는 흔독이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1년하고도 한 2개월 지나서 2006년도 11월 15일 날 검은도에 가셔가지고 정말 초라한 여인숙입니다 침대 없는 방이에요 화장실도 없는 방입니다 여인숙입니다 거기 가서 작은 밥상 책상 놓고 부모님이 그 평화신경 일장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2006년도 11월 15일 날 부모님이 사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완성하셨던 것인가 그 과정 하나하나 놓고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정상과 고난과 부모님의 삶이 탐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하나하나 선미를 격린해 오셔가지고 마침내 지난 2010년 이 땅에 오셔서 정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시하신 대로 UPF를 책임을 맡고 있는 제에게 뭘 하라고 했던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바로 이 땅의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대로 선주권 세우기입니다 부모님의 주권이 영적 주권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주권은 영적 주권과 이 땅의 실체적 주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육적 사랑만 합니까? 아닙니다 정신적인 사랑, 영적 사랑, 육적 사랑 다 포함한 저희 내, 외, 영과 실체가 하나가 된 토대 이유에서 우리는 완성과 섭리의 가치와 섭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말하기를 타락에서 우리 인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주권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악주권이 주관해온 것입니다 영육으로 이미 부모님은 영적 선주권을 찾았습니다 사탄을 굴복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아진 것은 이 땅의 실체적 선주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섭리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은 가장 내적이고 깊은 데서부터 가장 현실적인 데까지 가시백하시오 왜 가시겠습니까? 이미 양장 보게 했던 것처럼 섭리의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곳이 얼마나 사악한 땅입니까? 얼마나 그곳이 사탄이가 주관한 땅이었습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겠냐고요 예수는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은 에르사림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갈리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땅에 실체적 섭리를 완성하심에 있어서 그 사악한 땅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영역으로 말하면 땅으로 말하면 나스베가스를 사악한 땅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섭리적 영역으로 말하면 영적 종교적인 것 가장 내지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정치까지도 부모님은 받고 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아니죠 바로 이 땅을 사랑으로 심정으로 주도주관하는 후천시대 부모님이 주셨던 절대 가치관으로 통치치리되어지는 공생공연공의의 정치의 새로운 풍토 선거 없는 정치 가정적 심정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도 실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선주권 원리가 규정하고 있는 선주권입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님은 평화신경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08년도입니다 평화신경 16장 거기서 2008년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작년도 2010년도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선주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 가인권 지도자,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시장, 군수까지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서 하늘 펜 사람, 선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아벨권으로 세상을 바꿔내라 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부모님이 주셨던 평화신경 맨 마지막 16장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명을 받들고 이제 저는 어떻게 과연 이 과제를 수행해 갈 것인가를 놓고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영역이 정말 그 진흙, 그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바꿔야 하는 일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라스베가스를 갔었을 때 한 뼈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거든요 세상이 모르니까 부모님의 그 진정성, 섭리를 모르니까 왜 저분이 여기에 왔을까? 세상을 흐른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가게 됩니까? 안 가거든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놓고 가는 건 아니거든 거기서 즐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돈을 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사탄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땅까지도 이 땅의 실체적 평화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참부님이 모셨으니 역사가 말할 거예요 참부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걸 증거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만드시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영역으로 말하면 가장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악주권이 움직이고 있는 그 정치적 주권까지도 우리가 선주권으로 바꾸어 내서 마침내 이 땅이 국경 없는 평화 이상을 만들게끔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부모님의 가르침이었고 지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기에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달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의 명이 아주 정말 엄중한 명의 제게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자 3년 하면 죽을 길이 두려운 거야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여하튼 여러분 지금 현재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금방 타야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폰에 있는 분은 지금 검색을 하십시오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주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희망하고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선주권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종족,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주권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정치와 온 세상을 취재하고 있는 가장 외적인 것과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은 생활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정치 삶 속에서 바른 선주권이 정착된 의미가 곧 생활정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에서 생활정치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엇이 뜨는가 하면은 거기에 평화행동, 평화대사, 추성춘, 황선조 뭐 다 뜹니다 생활정치 내용 가운데 약 3분지 2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펼쳐왔던 일들이 다 거기에 떠 있어요 네이버 검색은 뭡니까? 그건 객관적 증거입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해왔었고 얼만큼 일을 해왔던가 객관적 검증된 실점은 사이버의 검색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부모님의 지시에 의한 우리가 꿈꾸고 있는 평화주권을 세우기 위한 일들은 지금 상당 부분 이 땅에 지금 점령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해왔던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해왔던 것인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인 참부모의 땅에 오셔가지고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천지인 참부모가 비로소 이제 천지인 참부모 창교 본인의 그 위상 가지고 여덟 가지 분야에서 정착을 했으니 부모님은 해방이십니다 거기서 온 해방이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론이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해방 되셨으니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생겼으니 모든 축복과정들은 입적을 해라 입적하라 그랬습니다 입적 해봐요 입적 여러분 반대는 뭐예요? 적이 들어온다 도적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거틀래요? 그 해석을 입적이 나쁘죠 도적놈들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윤정은아 처음 들었어? 저렇게 선생님은 그 위로 지금까지 길을 열어가지고 닦아 놓아가지고 별애별로 놀다 왔다갔다 하고 별애별로 잃다 하는데 처음 들었다는 것이 선생님과 같이 안 살았다는 얘기야 입적이 도적적제 아니야 적이란 무엇이 도적제 아니야 적대시란 역적이란 그것도 도적적제입니다 입적이란 말 입적만 알아야지 도적이 들어온다는데 별애별 도적이 다 들어옵니다 눈도적 코도적 입도적 귀를 대가리도적 모가지도적 가슴도적 배꼽도적 풍주의적 발가락도적 다 들어와요 그걸 못쓰게 만들던 그것을 망치는 병자들이 다 거기 거꾸로 졌으니 그걸 거꾸로 졌으면 발걸음 못쓰는 그리스로운 문이 열렸으니 그 천국에도 지연문이 없어진단 말이요 맞아? 맞아? 말해봐요 선생님이 말자라니까 지어가지고 돌래 맞추려고 했다 하니까 말 못하고 다 가만히 있구만 그러면 서류라도 들여야지 누르서도 인사라도 와야지 왜 하래? 이제는 손 들고 인사해 봐 해봐요 이럴수서 한꺼 해보라고 그럼 내 말하지 않고 돌아가도 돼요 내가 명령해 봐라 우리 모두 입적시대를 열어갑시다 손 들고 인사하라고 우리 모두 이럴수서 계십니다 우리 참부모님 앞에 우리 입적시대의 주인이 됐것을 맹세하면서 우리 크게 박수를 불러주겠습니다 인사해야 내가 인사를 받자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 입적시대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찾아 세워야 될 입적시대 부모님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 경배하려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어머니! 경배해요 경배 박수 아버지 옆에 박수 하나당 앉으라고 이제는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아버님 말씀 다 끝났습니다 그 이상은 뭐래요? 90 평생 남긴 말씀 가운데 입적인 가운데 뒤집어보다가 다 이런거에요 다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입적 뒤집어놓았으니 여러분은 무엇 갖고 입적하여 그것까지 지어보기 때문에 그대로 입적하러 나라 백성의 천지 내 것이 안해들 수 없느라 어디래요? 주동문 이 말씀 가지고 선생님의 실적만 해서 그것까지 가지고 다 낳을 수 있어 다 낳을 수 있어 저것도 뭐야 석주나 여기도 뭐야 박사고리도 뭐야 박보이는 뭐야 박노인 뭐야 문양인 뭐야 원수 안 됐으니 원수에 입적할 수 있다면 다 하지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의 말을 듣기 바라 선생님이 따라와라 도둑놈 새끼들이야 다 잡아주는데 선생님이 말 중심을 삼고 따라와라 제가 도둑놈이 다 마인드에 전하소 원수에 전하소 입적은 다 해서요 답 해봐 해봐 그 말을 나 필요 없다고 해봐 없어져 없어져 야야 강현실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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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수 있잖아 장정순 아니 정문이 좀 훈독해 할 때 정원주 있잖아 정원주 훈독해 원주야 원주인이야 훈독해 말 들으면 다 되는 거야 안 하지 않아 어디갔어 원주 원주야 잡아라 자 이제 춤을 추자나 노래를 하자나 뛰자나 자자나 원주 말 들으면 돼 원주 정원원주 훈독해 주인입니다 그들이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뒤로 따라 대고 앞에 가가지고 방패가 그러면 방패가 필요하고 말이야 원수급이 원수만은 무기가 필요해 내 총무기도 있고 대포무기도 있고 고소파물도 배드나 다 갖고 있습니다 못만드는 기계가 없어요 다 준비했어요 안하면 협박해가지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가 협박하면 안 통하는 데 없다 그럴 때가 왔어요 요거다 알려주라고 집집이 소학교들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만사 다 끝납니다 입적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도정군 새끼 아니 사기꾼 새끼 사람 죽인 살인 교수대에 있어서 모든 전부가 입적해 입적 없어지는 거에요 알겠어 일본놈도 없어지고 일본 간나도 없어져 입적하라 입적 미국도 입적하라고 대통령도 다 하라고 다 끝나요 끝나갔나 안 끝났냐 너 입적 안 할 때 문제야 네 맘대로 해 네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라고 자기 말 들으라고 돌아다니면서 뭐 돈을 내라고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왜 그래 상을 치르고 도정군 새끼들이 많아 오늘 끝날 깨끗이 나니까 가뿐합니다 나 따라하지 말라고 이쪽 해놓고 와라 그러면 내가 아들로서의 제자로서의 종으로서의 대접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갈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훌륭한 아버지 되면 종회자리도 가야 되고 어머니도 훌륭하게 되면 저보다 종회 아니야 신부름도 되어야 되고 고지 노름도 별의별 집 다 그거 싫다 하여서 전부 다 입적 안으로 다 잘했다 할 수 있게 해 주가 되는지 왜 걱정이야 그 대신 뭐 이나면 못 갖고 입적 했느냐 원리의 말씀이야 흔들게 말씀 가지고 입적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여기 어디 가서 신부 어디 가서 안 맞지 않지 왜 막 하랜 데 안 해 내가 나 해주길 바라고 있잖아 난 입적 하길 바라는데 도저히 오지 오지 까꿍으로 왜 안 해 오늘 하루 하라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교본 교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입적 하라고 통해 안 통해 박보희 박보희 뭘 수 있는 양창식이 뭘 필요 없어 이 자식이더라 봉태 그대로 하라고 도저히 도저히 좋아 교수들에 죽기 전에 숨 들어가면 입적 하면 살려준다고 야 그 이상 뭐로 너 이름 뭐든가 꿈 프레이 롱고라입니다 자 누구든지 입적 하라고 다 같이 취급하는 거야 같아 잔치 시간에 어느 선생님 느껴져서 떡을 멈춤 놀아주는 거야 나 그런 거 할 줄 알아 멈춤 늦은 사람 나중에 똥 묻힌 내 반지를 벗고 옷을 갈아입혀 잔치 산에 대접 해주겠다는 거야 그 이상 뭐래 원해 이 자식들아 왜 부림이 말씀 그렇게 원해 다 주웠는데 선대호 말해봐 말해보라고 너 서영훈이 이 자식이 말해보라고 저거 보이는 뒤에 정선호 다 주셨습니다 뭐야 다 주셨답니다 다 이렇지 죽이 다 죽는 거예요 입적하라는 거야 도적이야 나도 이제는 입적할 수 있다는 거야 참부모 밤낮에 부모를 해방시켜주시니 해방시켜주시는 날대로 입적해 주소 당신의 영원한 천국 주인 될 수 있는 아들 딸로 입적해 주소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됐으니 내 격원교수 입적하라고 나도 그렇게 준다는 거야 배원국밖에 없으니까 안 그래 그것밖에 없어 밀리고다 하라고 입적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다 됐지 다 됐으면 다 됐으면 너들 먹고 살라고 나 도적 싫어하는 거 부탁하네 어디에 내가 내렸던 천국이야 국경이 없어져서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입적하라고 이쪽 교제는 내가 만들어 주소 나도 입적하세 나도 너들을 못하갔다는 걸 시겠으니 강제를 시겠으니 도적놈 새끼야 선한 하나를 도적놈 새끼라는 거야 도적이야 저 사탄독은 도적놈 새끼니까 둘 다 입적하니 화해되어 가지고 같이 하나가 둘러서 놀아 먹고 둘러서 4시되면 4시되면 12일에 100일에 놀아 먹고 죽더라도 같이 죽고 물만 해서 물 먹고 살자 거야 뭐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이루었지 못 이루었다는 선들려고 깨끗이 돌아갈 때 짐 풀어놓고 짐 지고 가던 힘들면 힘들 때 있어야 도적놈 새끼야 도적놈 새끼야 도적놈 새끼야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을 하려다니 어느 누가 원하면 좋아서 화가떼 받아줄 수 있고 그들 눈물을 눈물을 쓰시고 키스까지 해줘야 비로소 철른 하낼 너도 어머니 아버지 우리 종 새끼들이 화내면 어떠시지 키스 될 수 있는 아들 딸 남자 여자의 키스하고 남자 여자의 같이 사는 걸 같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좋게 보았다는데 왜 안해 말씀대로 하라고 훈덕 하더라고 알겠나 밥 먹으면서 천번만번 훈덕의 말씀을 공문에 달려두고 이구 대이구 받들고 대이라고 효율이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살림 생각하고 간단해 이 목사 딴생 간단해 이쪽 다 해서 걱정하지마 이제 결론 뭐 있습니다 나 인사 안 하고 돌아가도 왜 돌아가는데 말하지 뭘 봐라 입적하라 했는데 뭘 봐라 다 허락했는데 손을 잘라줄 거야 코를 잘라 눈을 빼줄 거야 어 보지를 잘라 보지를 엄마 보지를 남자의 보자를 잘라줄 거야 파줄 거야 그거 필요없어 다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있지 내버린 거 없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할 줄 알지 이것도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다 할 수 그대로 하라고 입적하고 그러면 오케이 오픈너보다 킹도 오픈 키친 오픈 오프 CEO 가려 CEO 코리아 그런 대로 원수들도 좀 입혀가라 빨리 해라 조상의 자리를 올라간다 알겠어 다 끝났어 야 원주야 나 다리가 아프니까 노래를 한 번 들어보고 가자 이제는 손 찾은 이야기에 귀가 찬데 웃어보고 가야 되거든 노래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나를 소원 성취해놔 한 번 해봐라 동력 저편에 원동이 투명 그래서 서양을 저와 찾아갔던 서양 감옥도들과 죽을 것으로 살았느냐 일본도 그렇고 썰을 말은 안 돼 어딘가 마음 줄 것을 짚시되어 찾으리라 짚시의 편이에요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그처럼 같이 먹고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전 너머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해봐라 날개를 해봐라 님이 숨쉬고 님이 계신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생은 무엇인가요 더 좋은 놈들이야 더 좋은 저기야 삶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없어 아무것도 필요없어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왕국 장건하리라 천년왕국 장건하리라 천년왕국 장건하리라 오늘 가만히 서 양양 허양이 허양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봐요 같이 부르라고 무슨 노래 울산아리라 울산아리라 울산아리라고 불러보라고 다 알지 모르는 소리 입이 타가리가 떨어져라 시안것들 안 부릅니다 불러보라고 진짜 온모를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령사나 산딸기 무르다래 닫아주던 그 손길 앵도 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꿈길 없어 우리 썩은 일도 어디가든지 해와 강변에 은은의 말씀 대나무 숲들은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애정을 두고 나를 버렸나 본래의 말씀 아버지 아주 서로 바를 날을 버렸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시든가 나 망한다 문청이요 아무것도 없어 까치들이 울어주니 님 오시려나 까치고 나면 까치야 까치 상대를 가진 까치 까치 울산 아리라 이준다 독양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문수산아 산딸기 무르다래 닫아주던 그 손길 오피의 말씀을 말씀하시오 예언은 동산 제께만 말씀하시오 회꽃 같은 내 가슴에 그리운 물들이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우리 석은 잃던 정자바닷가 하얀 파도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애정을 두고 나를 보렸나 아룰라를 버렸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시든다 아 까치들이 울어주니 임 오시려나 아 아 아 울산 아리라 은하승으로 해봐요 은하수 예수 하얀 파도가 그 주자로 만난 터끼가 얼마나 약 안 났나 무조건 가는 거야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야 이 사람들 이놈들 이 성들 태백이야 태백 시작이야 계속해 데리는 나무를 말해 백해 있던 거예요 금독으로 찍어놓는 거야 억덕이 아니야 억을 깨야 돼 금은 안 깨집니다 양친 부모 양친 부모 천년 날려 살고 지고 천년 날려 살고 지고 이렇게 되면 뒷동산 날고 펜 노래 펜 노래 무슨 펜 노래 조정순 조정순 그 시작하라 이놈들 이 성들 에이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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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어른 소리도 하느라 에이야루야 에이야루야 누워기 어차피 뱃놀이가 잔다 망망대해 파도 소리에 근복을 울리며 백머리에 큰 길을 달고 돌아오느라 에이야루야 누워기 어차피 뱃놀이가 잔다 망경창파 풍랑을 해치며 노젓는 패싸고 흰 날매기 친구를 삼고 흘러만 가느라 에이야루야 누워야 에이야루야 누워기 어차피 뱃놀이가 잔다 서산악조 해점은 날에 뱃놀에 부르며 오기 어차피 뱃놀이가 잔다 에이야루야 누워야 에이야루야 누워 에이야루야 누워기 어차피 뱃놀이가 잔다 뱃놀이가 잔다 뱃놀에 뱃놀에 그 뒤면 뱃놀이가 잔다 뱃놀에 산천 격에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도출 달아라 도출 달아라 푸른 바람 맞아 물결로 앞에 나가자 자유와 평화 행복 가득 잔 곳 희망의 날 밤은 지나가고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색 종을 크게 울려라 종을 크게 멀리 보이나니 멀리 보이나니 푸른 그리로다히 희망의 나라로 도출 달아라 푸는 도출 달아라 푸는 바람 맞아 물결로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잔 곳 희망의 나라로 진똥하네 찬똥하네 가시 덮고 뜨거운 할미꽃이 되었나 하하하하 우섭다 뽀뽀한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앞동산의 할아버지 꽃 이제 지하대 그러면 옆동산이야 동산 가운데 중심박위꽃대 중심동산은 뭐야 기둥놀아야 돼 가정을 세운다는 뒷동산이 할아버지 앞동산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환의 역사를 고쳐왔습니다 어머니도 자리 못 잡았는데 영감동산 남편동산 아들 가정립이 없다고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한 민족은 어제 9일 동안 10일 동안 휴일이라고 어저께 내가 전화가 올 때 보니까 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서 서울에서 나오는데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저만큼 혼자서 피어 자립자재가리 산에서 서는 작은 새가 꽃이 좋아 산에서 산 위아라 산에서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 대안 별 큰 감사들만 잊혀 폭마다 귀하며 한라산 높고 높아 성세를 떠나 에헤이야 좋구나 좋아 지와야 좋구나 좋아 명성의 이감사나 자랑이도 에헤이 소꾸라 마침경은 못보면 아니죠 에헤이야 좋구나 좋아 지와야 좋구나 좋아 명성의 이감사나 자랑이로구나 캠프에 에헤이 캠프에 부전공원 여름의 이감사나 여름의 나보니여 평양은 금속강사 에헤이 청춘의 이감사나 청춘의 이감사나 에헤이야 좋구나 좋구나 지와야 좋구나 좋아 명성의 이감사나 명성의 이감사나 사랑이로구나 사랑이로구나 에헤이 백두산 백두산 천지에는 선낮ordinate 손녀의 꿈이 Istolog 앞녹강 여름철에 아 gekainted That's my dream 에헤이 하는 1933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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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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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액금 야문 하셔 백두산 천지의 산 예 백두산 천지에는 선녀의 꿈이 있고 압록강 여름철엔 땜목이 유미로다 백두산 천지에는 선녀의 꿈이 있고 투만강이야 투만강 압록강 여름철엔 투만강 겨울철엔 얼음이 어제 나이 시작되더라 그다지군이 어제 투만강 겨울철엔 얼음이 경이로다 대통령은 라라라라라 무슨 나무야? 화산맥? 무슨 물건? 쓰나미! 그대는 한국반도를 중심으로 전라도에는 여름에는 보리 물결이 필요하고 그대는 가을에는 밀이야 밀 밀 그대는 겨울철에는 백마야 울지 말라 나 뭐야 주막은 뭐로? 주막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 애국정신이 깨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깨워야 되겠다 얼마나 멋져 노래 부르는 가운데 중심으로 나야! 나! 나!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 노래가 있대 우리 가정은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나 너 우리 가정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4 이상이 생기념이 4개 되 여덟을 하니 세계가 돼 4재 8주야 8개 나라를 묵음 3, 8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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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젠 무슨 나라 해야 돼? 통일의 노래. 시작! 우리의 소원은 동일 품에 어서 오는 동일 이 모습 마저 소통이 통일이야 안 오면 내가 잡아봐. 맴들어와. 이 노래 살리는 동일 내 나라 찾는데 도에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 어서 오라 그래 뭐야 남북미 세계가 새끼를 어디 치냐 3월 달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9월 9일에 했다가 또 남쪽 갔다가 3월 3일에는 제비가 날라와 제비를 가기 위해서 나 혼자 제비를 맞을 것이 아니라 동산에 간 선조들과 현재의 2286선 한국에서 한민족과 후대에 3세 사람들이 제비가 날라와 3월 3일 날 찾아오게 되는 거야 그때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하는 거야 새끼 칠해왔다고 떼가지고 여름에 전부 다 가을 갈 수 있는 9월 9일 날 집을 떠날 수 있는 제비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도 또 전부 다 잘 기름지고 먹고 매년 3월 33은 후야 9월 9일 99 80일이야 전부 다 요즘에 전부 다 단군 성재는 무슨 경? 천부경 80일지 알아요? 천부경 80일지 알아요? 그거 맞아 안 맞아? 99 80이야 99 한의 해수로에 대한 서른 80이 천부경 천부가 뭐야? 하늘아버지야 하늘에서 정을 부른데는 하늘아버지를 몰랐어 하늘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아버지도 몰랐어 그런 사람은 영계가 지옥과 천국도 천국도 지옥도 갈껍 못 갈껍고 중간에서 천년 말고 섞고 있어 누가 해봐가지고 거부령 양창세 고창윤이 그 다음에 고창윤이 최정호 최째는 나무 아래에 새죽을 채우고 고부령 두루는 새끼들이야 새끼들 고부령 백두사람 찾아나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남독강 둥화가 동해 남해 전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씨와 고부령 배가 필요해 무슨 배야 사람이 군무이 나면 금은 보석해봐요 너희들 삶에서 못갖고 삶에 금은 보석 금은 보석도 보내야지만 그 금은 보석이 살 수 있는 것은 매기사슬에 있어서에 들어가 금은 보석도 없어지는 거라 매기사슬 매기사슬이 뭐야 영양소는 뭐예요 이게 3대2 영양소입니다 그걸로 있고 근데 빛깔은 뭐예요 3색 빛깔 무슨 빛깔이에요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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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두인 어디갔어 이거 가려면 곰두인이가 나와 곰두인은 칠색이 다 있어 야 그럼 빛의 사람의 조상님 누구야 밤이야 밤 글지 밤의 주인이 몰랐으니 문청진 밤의 주인 실체 창조주의 실체를 몸통의 주인도 모르니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 깨쳐버렸기 때문에 못마음이 싸우니 못마음 하나 될 수는 이론적으로 못찾기 때문에 평화의 생은 영원히 하늘과 땅에 나타나죠 정오정착의 말씀 해가 꼭대기에 와 그러니 기름재가 효율이 제일 좋아하는 정오정착이지 기름재가 없어 바른쪽 동서나무 기름재가 없어 정오정착 그래 순꾼이야 순꾼이 떨들때 백회인가 뭔가 뭐라 그래 백회 그럼 백회 고개를 어떻게 넘을 거야 여기서 백회 여기서 백회 여기서 백회 여기서 백회 천십배 하나 둘 해가지고 십배 세는 영원인데 천일이 백일이 어디에 있으며 천일이 어디에 있으며 만일이 어디에 있으며 오게 인류를 못찾았소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 십백천만의 만의 만대가 만의 만대니까 십만배 천만배 백만배 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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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기준에 한 글자에 동그레이아홉이 오기입니다 해봐요 오기야 오기야 오기가 어디에 가서 구울에는 홀수야 쌍수가 십대도 없고 십이라네 새끼가 없어 구에서부터 구 십시 삼수를 삼단계가 붙여요 삼수를 아버지 어머니야 삼단계야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의 남편 삼단계야 사대전을 못쓰면 사단계 사단계는 못쓰면 오대전은 당수라 당수 오대전은 당수를 치는 거야 그 이름을 전부다 족보에 기록해야 되는데 남자의 족복은 필요하지만 요전은 족복이 없어 한국이 없어 천도의 모든 불을 항해선은 한국에는 몰라 한의 나라야 한스러운 나라 하나밖에 없는 나라야 둘의 한의 나라야 높대면 최고야 한스러우면 지역 미창이야 엇갈림 엇갈림 엇격이 상대의 세계를 참을 수 없는 하는 그게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남의 세계의 제일 왕처의 고기가 돔입니다 해삼돔이 팝들 감성돔 전부다 독도 울릉도 도미 도미 왕이 모이나면 울릉도는 라스베가 저보다 뭐예요 방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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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라는 것은 방어지레가 그래가지고 잔챗비 쓰는 처음보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야 야 천라 천라도 경상도는 천라다는 무슨 말이야 와 가오리 야 홍어가 제사상에 올라가 으 피한다뿐 홍어를 잡으면 무조건 버려버려요 이야 전환하면서도 홍어 잡으면 숭어든 방어든 무슨든 전부 다 버려더라도 홍어 썩여가지고 아이고 와 무슨 썩여가지고 암모니아 내사라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천라도요 암모니아 해봐요 암모니아라는 것은 그 암모니아가 뭐예요 공기 가운데서 열일을 삶을 가운데서 기름 짜리는 것이 암모니아 비료입니다 비료는 쓸데없는 기레의 암모니아는 쓸데없는 비료야 공기와 햇빛과 물이 없으면 냄새가 퍼지지요 암모니아는 고약하지 전라든 사람들은 전라든가 뭐를 개똥새를 좋아해요 개똥새 까마구를 말해요 개똥 잘 먹는 까마구의 새랄 개똥새겠다 개똥새 까마구가 겨울되게 되면 겨울 딴딴이 얼은 김나는 똥을 찾아내는 거예요 개똥새 까마구라도 김나는 똥만 나게 되면 동네 방에 소문되고 부모가 있으면 얘들아 뭐해라 그래서 김나는 개똥새 꼭대기에 어머니가 한 번쯤은 새끼들은 그 되면 주를 내서 밑창에 얼음대기에 어떤 판돌까지 그것을 지구 옮겨가지고 요구 위에 있어서의 전부다 열이 남았으니 열 중심 삼고 판돌을 지구 중심 삼고 돌을 해서 주보는 얘가 가지고 도끼맨드리도록 하잖아 엄맘이야 CC야 CC CC하면 우리 어디에 백화점이지 센트럴 시티의 센타 백화점 CC입니다 세계의 이름 났을 때는 CC의 YCR 때 미국 사람도 우리 찾아오는 데는 CC 백화점 찾아옵니다 여기 중심 자리가 그 지역의 지역을 모이라고 그러나 그걸 모이라고 그래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 아이고 무슨 무슨 그 지역 이름이 모이던가 어? 아 그 지역을 모이던가 내가 듣질 못했는데 배우야 내가 갔는데 그 지역을 모이라고 진짜 진짜 잊어버렸네 요즘에 남산에 처음보다 뭐야 집도를 폭파시킨 것이 어딘가 상천 중첩의 앞에 있는 아파트 그 앞에 있는 하나 남은 아파트 백화점이 모이던가 하이하트 호텔 하이하트 호텔 하이하트 호텔 까만 호텔이 아니고 왜 하이하트 왜 하이하트라고 그래 여름이나 겨우나 하얀 북극 아니면 햇빛 비치면 하얀 것은 남의 바다 아침에 비치든가 저녁에 부터는 하얗게 보여요 하이하트 그 아래 그 거리가 무슨 거리? 남산 순환도록 순환도록 거기에 동쪽 나라의 지역을 모이라고 그러던가 이태원 어제 맞았다 이태원 이야 이태백이 고려 그러니까 이태백이 노든다라 했으니 세계 사람에 서서히 전부 다 바랐는데 이태원에 제가 하는 모이는 세계 기술 세계 작품은 일주일 이내에 어느 것을 만들 수 있는 이태백이 노든 달 세계입니다 달 세계가 뭐라고? 라스베가스의 후보대 딱 같다 이태백이 노든 달 그것을 전령 그것을 전령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태원 중심 지역에 그 지역에 우리 본부가 있는 것이 뭐라고 하던가 한남동 한스러운 남쪽 나라의 동이야 한남동에 뭐 있나 옛날에 철평에 북청 물장사들이 와가지고 진을 진 거기에 이게 용의 대가리인데 물에서 고기 잘 잡던 바다의 왕처가 와가지고 그 대가리를 타가져가지고 전부 다 고기 재비를 시작했어요 물장사 해먹던 괴물 저상이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물바다 한강 바다 가운데 용도 머리에 누구가 집을 내면 북청 물장사 왕터가 와서 집재했는데 그 집이 이 약소주에 무엇을 만들어보면 가만 세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그게 뭐이라고 에스카레토 에스카레토 이스 할 땐 오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카레토 역사의 일기책에 한 장씩 되는 전부다 역사 전부다 수청을 말해 카레토 갈라가면 하루를 갈라가면 기록을 도변을 그리는 카레토 에스카레토 그거 해가지고 쫓겨나가죠 그 집에 사고들은 다 죽어 어디로 가 사는 것이 동쪽 나라 동쪽 동쪽 동경 그 다음에 동경에서 동쪽 되는 것이 뭐이냐면 뉴욕 하고 와싱턴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일본 동경에 가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라문화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일본 일본이 뭐예요? 토함산 경주 왕산 왕산 일본 나라 궁전을 죽어 타고 앉아 가져가지고 아홉 개 떡개들이 눌러 가져가지고 편안히 앉은 것이 미럿뿔이야 미럿뿔 미럿뿔 앉아보면 일본 종수님 사고 니지우바시 궁전을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사이고 다카모리가 궁전을 타고 앉았기 때문에 사이고 다 쫓겨나가지고 바다에 묻혔던 그 흙때미가 두드러 올라와가지고 위에 높은 공략을 거기에 사이고 꺼져갔던 묻혀버렸던 그 죽음이 새겨 다시 일으켜져가지고 다깝고 노래한 동상이 사이고 다카모리야 사이고 다카모리는 난 한국사람으로 내가 우연히 고원에 사이고 너는 절대 이상하지 마라 니 궁둥이 순찰 때는 바보다 뭔가 앞에서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이상 맛있게 먹어라 방귀를 똥싸게 듣는 방귀를 그 앞에 가서 우연히 공원 제일 중요한 가대 사과모들이 바라보는 정멸 정멸 똥 끝 사과 오전두 사람 구 회장은 거기 지키라고 이약가 만들어가지고 지켜가지고 환드레진 시장에서 누구를 한번 누구 누구 사오 누구 사오 누구 사오 누구 사오 우리 저 강원도 사람으로서 저 서울 저 서울 전부다 사바만 교체로 서울 전부다 교대를 저녁해가지고 우리의 집에 들어온 그 첫 강원도 사람 첫째 사람 이름이 뭐이라고 이름이 뭐야 이 광수가 아니고 이 광열이야 절진 잘수 매울열제이야 진수 열장이야 세번째 이 광 열이야 이 사람을 들어와가지고 통일교에 어느 부든 네 종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통일교회를 없애려왔다가 갓 뽑고 취재한 사람 이 광열 법불장 그러면 어드레인자는 신하변에 몽개하고 조개패 조개패는 파우또를 그 가운데 붙어서 하는 조개를 말해요 그게 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이광놀이 한 것은 선생님의 원리 강놀이라든가 말씀을 전부 다 교정하는 책입니다 맞아? 핏광 대표되어 교정을 다 못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까지도 교정해도 찾아낸 것이 유광놀이였어 막 이런 일 거다 아무 잘했더라도 전부 다 입족했나 입족했나 못했나 유광놀이가 유광놀이가 우리 통일교 입족했나 못했나 말해봐 윤정로 이쪽에 했나 못했나 유광놀이가 신원했습니다 신문사 사자를 해봤나 편집궁자를 해봤나 내가 강원도의 제일 중간 곳을 전문가들였어 언론계 정치계 부재처 자리를 전문가들였어 거기 가서 이광놀이가 자리를 붙이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막 뭐 하자면 입족만 하면 끝나 입족 알겠어 입족할 때 그 사람들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자 이혼해가지고 결혼하겠다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죄야 유형은이 자체도 결혼하면 갈라졌어 형이 자체도 자기 철을 내버리고 영주 토요일 그대로 누구하고 결혼하겠다고 무엇든 나보고 그 모르지 너희들이 갈라질 때는 효여이도 아들 아들 딸들 안 낳는다고 평화에서 이빙에 내려온 누구 무슨 도 불교 사춘 현대인데 돌 믿다가 그거 아시아의 할머니 어머니 대게 한국 사진대로 왔다가 효여이 현대 내가 결혼해가지고 현민이도 또 그러면 효원이도 그 다음에 사명도가 여자 다 없어 김기훈 김기현 김기훈이야? 김기훈이 어디갔어? 유언이 쳐도 갈라지고 요즘에는 효 현민이 쳐도 누구였더랬나? 나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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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야 전라도 나스 그 다음에 또 그 저 효여이 쳐는 누구든가 이북에서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사람 전부 다 그 다음은 안창선도 이혼하고 이국사 왔어 이국사도 이혼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나라 망치고 세계하고 역사 망치고 때려주기도 좋다는 간판부터 문청문 용명이야 공중에 떠돌이 배의 대표자 이름이 문영명입니다 문 그 다음은 뭐예요? 선명이 되어있어 고기호구 양리하 한반도 선명이 조선제 둘째 분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날 십 조 어머니를 말해요 첫 번 두 번 날을 죽으세요 십자가를 팔아먹고 고기호구 어머니 못 되어있어 어머니 다 첫째 햇빛이 못보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그라마다요 한시를 여기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위로 대위로 마귀로 제가 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야 이만하면 도저귀하는 전부 다 도저귀 입술 다 끝나는 거야 알았어? 예 설명도 말할 것도 없어 황선저도 필요하고 저기 되면 저 긴 혀오남이 왜 그 남쪽 나라의 전라도 보기 가운데 혀오남이가 소셔주었대 거기에 남쪽 나간 여자가 아니고 혀오란 말이야 겨우는 데 털뼈 겨우는 데 혀오남이라고 했어 무슨 어째야 혀오남이 혀오남이 아버지 고자만 아들 아들 혀오는 나야 혀오남이 됐어 그 선생님 하라는 대로 절대 존총을 세울 텐데 이거 어디고 좀 다 제출 만하더니 봄날에 달라지더라 양평의 군주민들 나한테 은하가 전에 나보다 나를 설득해 가지고 너무 적극 설득해 가지고 지라 5년간 지라고 내가 일본을 어머니가 세워 가지고 한국 또는 한국도서 일본을 걷어다 만들려고 했어 요즘에는 무슨 전부 다 학교를 꼭대기에 지니니까 말이야 전부 다 대학원 저 해대 대학원 옆에 묻히니까 우와 광장 옆에 와 지어야 된다고 왜 하나 저보다 초등학교 둘들이 싸우니까 안 되니까 그 다리 건너에 절반 건너 저쪽에 서울 남쪽 나라 북득 북서울 남쪽 갈라든 남쪽 나라에 가서 그 저 광장 옆에 집집이라고 해서 허가 맞췄대면 그 400만들을 전부 다 개에 강원도 전부 다 나쁜 말하고 없다고 해서 말이야 요즘 어머니 통화가 제가 좀 절반은 대지면 좋겠다 또 글쎄 내가 야목, 야목 살 수 있는데 야목에서 좀 성지를 못하고 국가 성지와 나라의 성지와 그렇게 되면 도지사의 성지와 저거 전부 다 대통령의 장관의 성지와 나라의 성지와 나라의 성지와 나라의 성지와 나라의 성지와 나라가 12년이 합해서 12년 이상 13년이 합해서 군수를 만들지 않으면 군수가 못됩니다 12집합 편성들이 도지사가 되려면 13군, 17군까지 돼 있어요 12군이 협조 안 되면 도지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리가 있어 자기가 무엇까지 해체할 수 있나 빨리 274야, 77야 242 242 242 난 47로 알고 있는데 45야 이 혼상수야 47하기면 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육하는 배우들이야 배우자야 배우들인데 이것이 뭐이냐면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배들이야 배우하고 배우자야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여자 배우가 실속이 난 남자 배우가 실속이 그래 숨을 수 있을 때 남자가 하늘 높이 공중이든 발 밑에 들어가서 높이고 하는 것이 여자를 높이려고 하나 남자들이 높이려고 하나 높임 받나 세상에 그런 나쁨 일이 없어 문청자는 이상스러워 그 여자들이 문청자를 높여줘 각각으로 되어있어 각각으로 되어있어 문단위에 대한 남편이 전부다 박노희인데 문단위가 박노희를 더 사랑해 문청자를 더 사랑해 문단위가 너희 너희 너 섹시가 문청들을 더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해 왜 아버님이 주님이시니까 어? 아버님이 주님이시니까 뭐라고? 어? 주인의 아버지 주인과 아버지가 아버지기 때문에 문단위는 딸을 놓치고 보니까 아버지의 분을 들고 벌거벗고 자들에도 추워하면 목욕탕을 웃고 들어가가지고 떼밀어지고 깨끗이 백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대해서 몸을 입혀가지고 어머니 대해서는 팔에다 눕고 이 발로 품고 이 다리가 올라가가지고 입을 맞춰줘도 남편이 없으니까 무사통화합니다 제자들 아내로 삼지 않은 데는 반대할 길이 없어요 유정희의 네 강정저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강정제가 유조희를 더 사랑하나 문청자를 더 사랑하나 아버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그걸 좋아해? 네 좋아합니다 그 놈은 거짓말이야 독약을 밀어서 죽이던 데 할텐데 사랑한다고 왜? 아버지 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딸을 아내 산 어머니 삼는 사람은 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흑에 가까이 뜨면 보따라 세가지고 살다와도 쫓아낼 수 없어요 통일교회 통일교회는 은희자 이집 문희자 문희자 문씨인데 문씨 남편이 남편 이상 사랑해 어떻게 돼 사랑하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문씨도 혈통 혈통세계에 혈통관계에 다른 딸 딸이 아버지 대신 전부 다 아버지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신랑을 더 사랑한 신랑을 넘어서 아버지 살아온 그 집을 파튼됩니다 그 전통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13살부터 지금까지 그 법도가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는 전통의 권한 그대로 있어요 통일교회 여자로 말이야 내 말은 잘 들지만은 자기 남편 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는 배달입니다 그 쬐께나 아들 딸 다 쬐께나 아들 딸은 전부 다 자기 부모님이 책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다른 여자가 찾아들어가 내가 결정해야죠 결혼하기 때문에 그 어기니까 안 통한다 그 전통은 세계 어떤 나라 어느 나라 통일교회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문청재는 사람이 뭐냐면 이쪽은 용서해준다 휘 휘 휘 연구 잘했구만 전부 다 세계 놀란 딸들 전부가 문청재는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 보단 아버지 보단 남편보다 아들 보단 더 사랑하니 저보다 나를 죽기를 바라고 없애를 바라는 남자의 떼거리는 수두로 강대 여자 덩어리 정체를 전부 조상 찾아가 성묘를 해야죠 9월 9일이 저게 되면 그 전에 가가지고 무덤을 깎아줘야 돼 허릇은 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처 원단을 죽으면 싹 다 수천 명이 길이 어젠 열하를 동안 전부다 서울도 새는 전부다 자기도 가지 말래요 어저께도 내가 못 갈 것 가서 내가 내가 가면 하나는 길을 열어놓는데 죽게 되면 하나는 죽을 수 있는 미사는 치워버리는데요 그래 가보니까 뭐 시간대로 어저께 전부다 천복 천복 궁에 서서에 전부다 시골을 못 간다고 못 가긴 못 가고 하나도 고름없이 노래 부르는 노래가 맥힌 없이 우리 집까지 오는데 말이야 이야 기분이 참 좋았어 그래서 어느 아침에 요스스에 이 꽃을 가라는데 미리 모여 같이 시키보는 말이면 아마 여덟시 몇 분 전 먹을 것도 못 먹고 전부다 차에 들어간 요거 들어오고 이제는 칠팔분 전에 뭐 자쭈고 한자고도 못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 배고픈 안고픈 지금 지금 몇 시야? 11시 11시 1시 1시 가까이 되십니다 상냥시에 있습니다 그땐 11시 몇 분은 끝났습니다 12시 전에 끝났어 윤정록 알아? 네 12시 8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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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나는 천천히 가서 그거 가는데 12시 지내지 않았어 5분 전 5분 전인가 15분 15분 때인가 11시 12시 안 됐더라 야 그리고 30분 이상 남았으니 자서할 때 나가 거기에 침대에서 누워 내리 이불 통해서 자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와가지고 어 아무리 늦더라도 아침 6시에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요새 이 이 권달 배가 제패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기다리면서 나왔다가 8시 몇 분 전에 떠났습니다 어 25분인가 25분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은 밥먹어 얼른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 주먹밥 그 다음에 저 어 뭐다 뭐야 소세지 밥 뭐 차에도 이러고 해가지고 먹으면서 8시 전에 참석에 가져가지고 저보다 애정기를 추가하게 생각하라요 애정기는 그 말 역사단 참 며느리 똑똑한 며느리야 그래서 오늘 나중에는 선생님이 말씀하겠어 말씀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요요요요요요요 요라라 쌀가라 숲에 갔다 온 얘기를 남미에서 남한 땅에서 하던 얘기 그거 해보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끝마칠 때는 입적이란 말씀을 닦이냈습니다 더 말할게 있어 크리스마스 전에 유언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세요 창조 물리에 삼시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이 선민이 저국이 된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다 다 그대면 나중에는 51페이지 요샛날 선생님이 어제 천정구에서 오찬열대에 51페이지에서 61페이지 전편 고것 자라든가 51페이지 읽어지면 그것이 15분도 안 흘러요 13분 14분 간단히 그거 읽어주고 이미 정했어요 알아요 그거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입적이야 입적 초록에서 일본에 왔던 사람은 그때 후왔던 입적을 하니까 전부 다 한다고 하고 별암을 맹세하고 다가왔습니다 입적 세계로 공개적으로 성패했습니다 입적 도적을 입적을 쓰이는 하늘나라의 백성문들 것들 그런데 전부 다 훈독의 말씀을 읽어봐 훈독의 말씀을 내라 교본 가늘나라의 교본 이들의 교본이요 타락은 정교수의 교본 인륜 도둑이며 천지 도수의 교본 이외 그 이상 없다고요 나는 애동당사를 죄 지키지 다 잊어버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이상의 손을 갖다 먹지 않은 온전한 부부의 자리에서 지키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정자 난자가 그때 한 달 40, 70일 이내면 다 끝나는 것인데 70세까지 너무 세게 힘들 70에 고려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안는 말이 나가도 잘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노래다 누나씨 선생님이 노래 하나 할까 예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 백검에 보성 보성 왕광을 준다 해도 내 냄새 밤에 젖은 대절 대절 삶이야 여름에 만고 하더라 순종의 새해 동성은 내 젊은 내 젊은 가슴속은 내 젊은 내 마음대로 해 고들 거들 피리 거기서 거들 피리 꽃고도 불고 내 노래 세상을 살 수 있는 황금을 준다 해도 보호리밭 달아주는 얼룩서만 못하더라 망에 싹이 트는 내 젊은 가슴속 내 맘대로 토끼들과 얘기도 하고 내 노래 꼭 좋더라 세월도 갈라 곧 앞으로 알았어요 야 너 노래 하나 하냐 아빠랑 하나 아빠랑 노래 무슨 노래 할까 뒷동산에 미꽃 상날 때 늙은 나 오해 미꽃 천만 가지 고주네 하하하 하하하 웃었다 뽀라지 나이 미꽃 할아버지 또 왕 왕 왕 아빠는 할아버지 말하는 것 제가 지새 왕아빠와 왕아빠가 왕아빠가 할아버지인 분이소? 하다 모에는 할아버지 아빠데 그 왕아빠야 왕아빠지 왕주인 왕안내자야 다 맞는 말이야 우리 손자들이 경쟁에서 왕아빠를 아침에 누가 문치미를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벌어지죠 누가 내부터면 이무지를 내서 나 왕아빠 문치면 경쟁하고 싶어 오늘 너 나 따라오는데 안돼! 그 전통이 셌습니다 내가 이 노래 뭐야? 뭐 뭘 했나? 이제 뭐야? 노거지리 노거지리가 아니 노거지리도 있지만 말이야 산에는 꽃이 피네 오직 돌아가면서 개성해 놓은데 전부 다 빨간불이 없어지기 전에 빨간불 없어지기를 다 켜고 나를 환영할 때에 집과에 돌아갔어 돌아가면서 온 아침은 야 우리 광장에 집을 짓는데 총 말해지고 말이야 오늘 8시 오늘 11시 오늘인가? 지금 11시 됐나?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몇시? 그거 다 내가 정하게 돼서야 늦게 가도 된다 연장해라 야야 너 노래할까 같이 가야지 자 오늘은 다 입증만이 남았어 이쪽 노래 그게 뭐이냐면 이쪽 노래가 통일의 노래예요 통일의 노래 알지 같이 부르자 시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 내 동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목사 누구든지 통일을 소망하면 이쪽 하는 거야 그 불질한 도둑이 충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전부 다 네덜란드에 가못했던 유엔 퇴외에 갔다가 배째기 찢어 죽는 사람이 누구든가 이준니어서를 내가 매년 가서 경배하던 것이 다음 기간 옮겼기 때문에 이제 안 갑니다 네덜란드나 우리 충신들이 만중골판에서 얼마나 죽었고 소론 국경을 넣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38선 전부 다 압력강 투만강 투만강 일본해 제주도주 전주 남해세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곳에 입조감 교본교제만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입조해시게 준다 국경이 없어져요 그건 사실이요 아니요 국경이 없어져요 죽을 사형수에 갔다가 판사 검사 전부 다 변호사 앉았다가 시간되기 전에 3초 전에 이 통호를 받게 됐냐면 그거 다 잘라버립니다 입조했다고 하게 됐냐면 그 섰던 사람 경배해야 해요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있다니 그래 입조기 입조 입조기 저기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요 입조기는 입조기야 그 한마디가 전부 다 해결해졌기 때문에 입조 노르는 사람 없지요 네 여기 부르는 노래다 환영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네 그러면 나 이제 어머니여고 가서 입을 맞추고 춤을 추든 뭐라든 또 소유어동사로 구경도 하지 마라 너들 입조해시니 너 섹시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네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마음 놓고 입조가 있는 환경을 교제대로 교본대로 살라는 거야 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젠 출발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사랑을 내려주신 천지인 참모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억만세 3창의 시간입니다 유종욱 회장께서 억만세 3창을 선청하시겠습니다 아빠 손잡아 입조 만세야 억만세 3창 자 억만세 3창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입조 만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억만세 만세 3창 다 끝나고 다 완료했어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과 너 말하지 말라고 뜻깊은 인하를 마음을 간직하면서 억만세하겠습니다 인사도 하지마 인사도 하지마 인사도 하지마 인사도 하지마 인사도 하지마 인사도 하고 살라고 익만세 하나님 왕권주교수립 익만세 승리하신 천지인 참모님 익만세 제28회 애승일 익만세 입장 익만세 다시 한 번 뜨거운 환호로 대단히 감사합니다.